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했던 DLC란다죠 갓 오브 워 이어서 할게요 12일날 DLC 나온다 그러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끝내는게 제일 좋았을텐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제가 뭘 못해가지고 그때 이어서 좀 가보도록 하죠 약간 혼돈의 시기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봅시다 안녕 여러분 빡빡이 아저씨야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 잠깐만 지금 다 까먹었어 아들 아들 잠깐만 아들 어떻게 써 무기 무기는 대충 이거고 아들을 사용하는 법을 까먹었어 틀랐다 아들 bun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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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구나 오케오케 아 이거 아니라고 아들이고 잖아 역시 아들 가라 설치할 준비 나중에 아우 아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잠깐만 아들 죽여봐 아들 죽여봐 아들 죽여봐 잘했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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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동그라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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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아들 이거 저게 뭐지 이 타는 건가 뭔가 올라타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쭉 둘러보자 다 털건 털었나 약간 오 여기 뭐가 있네 그거 같지 않아요? 뭔가 아들 좋아하는 엄마 파파보이 만들 것 같은 엄마의 말투 아들 아들 엄마가 아들 이런 거 다 부셔야 되나 보이는 건 다 부셨던 것 같은데 또 있나 아 저기 또 있다 이런 부시는 게 뭐가 의미가 있지? 아 아이고 아이고 여기 또 키가 좀 익숙해져야 되겠네요 한동안 안 했더니 그새 또 그새 또 어색해가지고 아하 아하 여기에 상자가 있었구만 좋았어 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건 맞나 보다 가자 다음 스테이지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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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빠가 보기보다 물렁살이야 이게 사실 근육이 아니라 다 지방이란다 아 아 기차 타는 거야? 여기다 한번 쓱 둘러보고 오 저런 거 다 뭐지? 저거 뭐지? 저거 뭐가 이렇게 솟아나고 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쪽엔 상자 아 그렇지 돈도 매우 중요해 재료 재료도 중요하고 재료나 철 뭔가 저기 지금을 지금 못 가는 건가? 기차를 타야 된다고 하는데 준비가 됐다면 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뭔가 더 준비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있다는 건데 아 저기 가고 싶은데? 올라가는 길이 어머 예뻐라 그냥 가야되겠다 저기 가고 싶은데 이런 수집요소 다 채우면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 저기 가는 방법을 여기 지나가다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가자 일단 되게 귀엽게 생겼다 이게 잘 굴러가? 드버프 용이라서 엄청 작네 아빠 아들과 대화 좀 해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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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못 듣는 이름이 없는데 너한테 말했을때까지 말했을때 아까 말했을때 대화 좀 해 그니까, 괜히 이름을 꺼내 아침반이 금색으로 변하면 호투가 근처에 있다 일단 탐색을 하자 치료를 먼저 찾는 게 방법일 수도 있고 저거 뭐지? 이 하트 뭐야? 오! 상자 발견 음 오, 이건 지금 열 수 없는 건가? 아, 기술을 배워야 돼? 오잉 지금 안 되는 거면 다시 여기 돌아올 수 있는 건가? 오, 벌레 징그럽게 생겼어 앞에서 뭐 하고 왔어야 됐나? 앞에서 뭐 하고 왔어야 됐나? 헉! 저거 뭐야? 저게 뭐야? 죽은 거야? 자는 거야? 죽은 거 같은데? 저거는 왜 이렇게 죽을 거야? 계산대 오! 오! 오마이갓 아! 아 맞다! 잠깐만 이거 까먹었는데? 노란색은 칠 수 있고 살아! 마그네. 가쥬. 나의 성 Spoiler! 히트. 가쥬. 내가 꼭 사는다. 여유로운! 이리로운! 아 아 아 아 여기 아까 여기 아까 아 나 피 좀 아 피 좀 아 아 이씨 미친 아 아 오 전기 쓰는 애야? 아 죽기 싫어 아 죽었어 다시 해야되겠다 오 전기 쓰는 녀석이었어 어 피카츄였는데 다시 다시 아 좀만 줄여달라고요? 아 아니 친구야 나 아직 준비가 안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노란색이 막는거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천천히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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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우씨 미치해 아우씨, 싸우기 드럽게 어렵네 너무 약해, 일단 제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서 조심히 싸워야 되는데 아우, 근데 도끼, 도끼가 지금 제일 센데 피해야됐네 피해야됐네 아, 가능해 아우씨 아우씨 안보여 안보여 avin 아니 도끼, 아니 예, 가 그만, 그만 las uh p 으 여기를 으 어으, 어어우, 어어우, 어으, 어어!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아 바닥에 와 아 아 잘못 눌렀다 아 아 아 아 피했는데 너무 빨리 피했다 와 나 미치겠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 됐다 오케이 힘들구만 이빨 스토리에 필요한 녀석인가? 룬 공격이 생겼네 어허 뭐가 생겼어요 잠깐만 호 블레이드를 드디어 쓸만한가 블레이드를 좀 올려볼까 기본적으로 1대1 싸움은 독기가 센데 일단 저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 것 같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네요 이쪽으로도 못나가는 거 이쪽으로 나가야 돼 이따가 돌아가서 돌아갈 때 찾아가지고 어 가자 가자 울려야 되겠다 너무 약해 저건가 보네 어허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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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신인데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빠 우리의 강함을 보여주자구요 엄마 옆에서 이러니까 아빠가 아빠가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애가 철이 덜 들어가지고 어 아빠 말을 들어서 나쁠 게 없는데 말이지 하지만 이 스토리의 내용은 아들이 옳은 걸로 끝나겠죠 아들이 무슨 비밀을 발견하면서 아 아 이쪽이 거의구나 하아 이 짝사람이요 저스트 들어와 들어와 그냥 들어와 어디서 때리는 어디서 때리는 휘두르면 된다 어허 어허 뭐야 죽은 시체가 있는 거 이제 알았네 저런 잡다한 녀석들은 이게 좋다니까 혹시 이게 아까 그 열차 같고 아 아 저거 먹으러 다시 와야되는데 이런거 두고가면 찜찜한대 뭘 안 배운거지 뭔가 배워서 와야되는거 아니야 저거 찜찜한대 저 상자 일단 갈까요 어 여기도 있네 와 힘 세다 역시 아들 도와줄 생각을 아니 밑에서 아 오케이 오케이 왼쪽으로? 아까랑 다를게 뭐야 다를게 뭐야 아들 아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뭔가 방법 알고싶은데 뭘까 안녕하세여 뭔가 뭔가 생긴게 가자 가자 그냥 일단 나중에 돌아올 수 있겠지 모르겠다 일단 갑시다 아 상자 보면은 다 파밍하고 가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저런거 저런거 두고가면 괜히 찝찝하잖아요 아 어 맞아 저거 좋지 만찬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딜 날아가는데? 오! 아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거야? 어우 깜짝이야 아 놀래라 도리가 도리가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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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방금 무슨 짓을 저지른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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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에휴! 징그러워 에휴! 꽤 징그럽군 여기 트롤 마을인가? 아 미친 아이 미친 아! 아! 아니 왜 구정이 안됐을까? 아 왜 구정이 안됐지? 구정이 되야되는데 아 아까 너무 많이 받아서 나는 오 개꿀이다 발 시작하면 피가 피가 넘치네요 개꿀이 발 시작하는게 개이득이었네 아이고 잘못 눌러버렸네 우와 하나 더 어딨어 기왕 죽인다 기왕 죽인다 어딨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닙니다 전 일부러 노린건 아닌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네요 네 아 아 아 아 이거 좀 써보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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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나중에 발견한다니까 맞추질 못한다거나 아 이런것도 있구만 좋아좋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아 눅 아 이제 합격 뇨 오 이 새끼가 있었냐? 깜짝 놀래라, 이씨. 아우, 놀래라. 아우, 씨, 놀래라. 일단 밑으로 내려갈까? 내려갔다가 다시... 오라고 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아들 잘한다. 저리가. 올라와, 다시. 어, 뭐야. 어딜 도망가. 하아! 됐나? 아들 어디가? 아들 아직 아니야, 고기. 우리 아들이 많이 급하구나. 아이템 파밍을 좀 하고 가야... 편하단다. 새끼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않나... 나쁜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어, 뭐야. 한 번에 더 없어진 게 아니구나. 돈이 아주 잘 나오는데? 오, 밑에 빨간 상자들. 그게 말이야. 요즘 마을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어, 잠깐만. 나 저거... 다 하고 왔나? 아까 비석 같은 거... 아, 떨어뜨려서도 상자가 나타난 거구나. 가자. 호잉! 호잉! 자, 어서 들어와! 어서 들어와! 왔다, 들어와! 다 그런 거지. 어디 있어? 저 조그만한 녀석은... 몰라, 여기 파밍 존인가봐요. 먹을 거 되게 많은데? 지금 뭐하는 데야, 여긴? 그래서? 트레인의 목숨을 잃어버렸어? 그냥 말이야. 내가 더 이상 말이야. 말이야, 말이야. 너는 공격을 잃어버렸어. 우리는 물을 잃어버렸어. 물을 잃어버렸어. 우리는 죽을 줄이야. 너는 정말 마지막 말이야? 아니... 아들아, 아주 엄하게 키워. 하니스. 너에게 도움을 잃어버렸어. 가끔 보면... 내가 저번 편에서도 그랬지만... 조금만 다정했으면 좋을텐데... 조금만 다정하면 좋을텐데... 아빠 너무 차가워. 상황은 알겠지만... 아들한테 너무 차가워, 아버지. 차가운 아버지야, 차가워. 약간 아들이... 못나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야... 뭐 있나? 있으면 다 먹어, 그냥. 끝인 거 아니야? 끝인 거 아니야? 문이 열리나? 안 열리네. 어... 어... 여기에 뭘까? 이거를 내려야 돼. 이거는 지금 퍼즐이야 아하 잠시만 퍼즐인 것 같거든요 수력으로 막고 있다고? 저 반대편에서 뭘 해야 되나? 이걸 타고 가야 되는데 음 무슨 퍼즐이지? 얘 아까 저 붉은 거가 넘어갈 때 쓰는 거란 말이죠 다시 들어가보죠 반대편에서 쓰고 와야 되는 건가? 퍼즐 범위가 이렇게 넓었던가? 음 그런 것 같아요 물을 멈추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물이 흐르는 데가? 이런 거 다리 하나 부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크레토스 입장으로 그냥 다리 하나 부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 밑으로는 그냥 못 내려가잖아 아! 내가 아까 찾았던 게 저건데 이런 거 맞아 이거 이거 어 뭔가 영지 버섯 같이 생겼어 어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 오... 홍예품 발견 저렇게 날아다니녀석을 어떻게 맞추지? 쟤는 가만히 안앉아있던데 이건 그냥 파밍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구나 넘어갈 수 있나? 아닌데 별거 없군요 가자 그냥 파밍이었어 진짜 만지고 싶지 않아요? 머리? 되게 부슬부슬할 것 같아 맨들맨들이 아니라 크레토스 머리 한번 만져보고 싶다 그니까 보통 퍼즐이 그 근처거든요 일로 넘어오는 거 아닌 것 같아 다시 돌아가자 아들이 뭔가를 보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군 아들이 뭔가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고 봤는데 다시 돌아가자 여기서 시간을 좀 끌 것 같네요 느낌상 주변에 뭐가 안 보이던데 일단 내려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쪽 길 여기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네 이게 매달리는 건데 이 밑으로는 못 내려가거든요 뭐 표시가 있나? 원래 보통 아 물을 얼릴 생각을 왜 못했지? 난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난 왜 부셔버릴 생각밖에 못했지? 그저 뽀개는 것밖에 생각을 못했네 하나 그 다음에 둘 아이고 거리가 안다네 아니 크레토스를 다루다 보니까 아 아 아 내가 도끼를 빼버려가지고 굳이 안해도 되네 굳이 안해도 되네 둘 둘 셋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이쪽에 있겠지? 잘 찾아보세요 잘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아까 밑에서 봤나? 하나 어딨지? 이렇게 멀리 있다고? 하여튼 제가 도와줄게 이쁘게 하자 올라간다고? 어디 있지? 이렇게 멀리 있진 않을 건데 이렇게 멀리 있지는 않을 건데 올라가 봐 다시 뒤로 가봐 이 근처에서 못봤는데 어딨지?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도 못보지 않았나요?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아하 여기 있을 줄 알았어 그러면 순서를 정해야 돼 이걸 올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순서를 바꿔야 돼 이것도 꺼지고 이거 먼저 하고 돌아간 다음에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도대체 아까 그 상자는 뭐지? 나이스 사과다 최대 체력 증가 나이스 사자 아들 나이스 나이스 이건 뭘까? 이건 뭔데 이렇게 잠겨 있지? 아빠는 저 상자가 먼저 탐나는데? 잠시만 이게 뭘까? 그래 가서 둘러보고 오렴 아하 어떻게 올라가지? 아빠를 어디로 올라가라고 아 움직일 때 그럼 아빠는 할 수 있단다 한번 돌리고 물이 쏟아지는데 이거는 뭐 아들이 알아서 옆에서 해주니까 괜찮네 여기가 길이 아닌가요? 길이 아닌가 본데요? 여기가 길이 아닌가 보네 근데 또 얼려야 되나? 아하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구나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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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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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안돼 주변 살포 보다가 떨어졌어 이거를 다시 가져가고 이거를 다시 가져가고 올라간 다음에 오케이 됐다 나도 같이 올리겠다 아 아 아빠는 아래 있는 상자가 먹고 싶었는데 이거 뭐 먹는 거니? 아까 상자 아 잠깐만 이쪽이 아니니? 돌아가는 건가? 뭔가 다 돌아가는 길이 있겠지? 뭔가? 얼리고 가져갈 걸 그랬나? 저기 얼리면은 넘어갈 수 있나? 아우 어떻게 왔니 너 아 괴물? 동굴 안에 괴물 얘기하나보다 아 뭐야 넘어갈 수 있잖아 씁 잠깐만 근데 항아리가 어디 있는 거야 아 없으면 내가 터트리면 되나? 안되네 음 어허 잠깐만 음 돌리면 일단 저기 움직이는 거고 음 이 으음 이때 아 여기서 흘러내리네 음 흠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걸까 음 벌리는데 어? 뭐 여기서 가는 거네 상자 이 상자가 생각이 났어 이런 건 잘 챙겨가야 된다고 중요한 건 이건데 이거 원래 보통 항아리가 옆에 있는데 항아리가 반대편에 있네 아! 차차! 얘네들이랑 먼저 싸우고 해결을 봐야 되겠구나 어딨어? 독 붓는 애 어딨어? 아 저 있구나 이거 한번 먹고 아니 뭐! 또 잘못 눌렀어요 아니 미친네 아까워라 분노 아까워네 개 아까워네 정말 멈춰 아이씨 기왕 조금 있다 조금 어? 근데 왜 아직 노래가 나오지? 아! 죽어라 이 녀석 아 형! 괜찮아요 분노 또 채우면 되지 아 그냥 여기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였는데 난 왜 그저 짧은 길이었을 뿐이었어 뜰 뭐 없네 허어! 잠시만 상자 하나 더 발견 보자 상자를 하나 더 발견했어 이건 어느 길로 어느 길로 올라와야 되지? 이쪽에서 가나? 저기서 가는 건가? 저쪽에서 가는 것 같죠? 아니 저쪽 길이 애초에 아 맞네 이건 일단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봐요 예나! 돈 줘! 오케이 반대편에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무슨 문자인데? 이 문자는 뭐지? 아 이거 우리가 배워서 다시 와야 될 그거구나 이게 열리면은 아까 그 먹을 수 있는 방식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다른 길을 찾아라? 이리로 가자 내려가면 바로 몬스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오! 이 나를 또한다고 하긴 했지만 아아! 계속 나가자 좋나? 내 말이 글쎄,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약간 유황 있을 것 같아 여기 광산, 되게 무란색이야 되게 위험해 보인다 오우, 저건 뭐야 진짜 야궁야궁 아우, 이런 깨끗한 녀석들 때문에 아우, 밟아 아우, 죽어버렸네 막 쓰다가 죽어버렸어 내 정체에서 야금야금 깎이는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 너무 답답해서 그냥 싸워버렸는데 안 되네 아우, 너무 답답해 아우, 아뢰레아스 정비 한 번 하러 가야되는데 아우, 이런 더럽게 침을 아우, 이런 더럽게 침을 아우, 뭐하는 거야? 아우, 뭐하는 거냐고 아우, 뭐하는 거냐고 이게 제일,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약 공격이 되냐고 아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약 공격이 되냐고 공격이 되냐고 와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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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말이다. 얘네들이랑 싸우면 내가 숨을 못 쉬겠네. 숨을 참게 돼, 자꾸. 어지럽다고 해야 되나? 자꾸 숨을 참아. 긴장해가지고. 어디 보자. 하고 들어가자. 어, 후룸 라이드다, 후룸 라이드. 여기 사진 찍어주나요? 후룸 라이드. 간다, 간다. 흔들어. 오오오오오오오. 손 흔들어. 아! 여기에서 뒤진다. 여기에서 stridos에 tark해봐. 두 번씩 닫히게 돼. 아니, 여기 어디야? 잘 만들어놨는데? 저 바람 나오는 구멍은 뭐지? 이거 뭐가 많네? 아니, 여기 너무 잘 만들어놨는데? 또 간다 그래, 너의 의도 와우 사과심지? 아니, 지옥 이름이 사과심지야? 여기 엄청 넓은데? 아까 보니까 주울 수 있는 아이템이 많이 보였어 여길 다시 온다는 거잖아 어? 오우 강화할 수 있겠다 깨끗해 보이는 거지 결코 깨끗하지 않나 보다 레이드를 일단 강화를 기본이 기본 늘어나는 게 좋겠지 지금 차고 있는 건 이거고 이게 쿨다운이 늘어나는 거 힘과 운 힘은 그대로네 이건 일단 이거 그냥 강화하고요 아우씨 뭐야 강화한대 강화 이거 한번 강화하고 무기가 두 개라서 좀 빡세네 이게 다 올려야 되는 게 도끼는 별론가 나 도끼 1대1로 싸울 땐 개좋은 거 같던데 이게 다 올리면 파밍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근데 어쨌든 얼음도 약간 불과 얼음을 사용할 몬스터가 다 따로 있을 테니까 올리는 게 좋겠죠 운 좋은 자루 이게 확실히 진짜 맞다이라서 엄청 세네 세기는 자원이 없네 이거는 이건 이거 자체 못 올릴 거면 이걸 강화하는 게 맞겠다 됐고 됐고 오자 기본적인 방패 이걸 많이 쓰는 사람 이걸 대부분 많이 쓸 거 같은데 이거 하나 올릴까 그냥 잘 안쓰는데 그나마 낫다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거 하고 솔직히 말하면 방어구 올리고 싶은데 방어구는 올리지를 못하네 아니 누르니까 지금 방어구가 있었어요? 나 왜 무기밖에 못 봤지? 방어구 없지 않아? 여기 세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 여기 있구나 방어구를 올려야 돼 이거 흰 방어 생명 야 이거 좋은데? 지금 거보다 훨씬 좋은데 이거 생명도 올라가서 이게 더 좋은 거 같은데? 아니 미친 이거 훨씬 좋은데요? 근데 이거 만들면 다르고 못 만드는 거 아니야? 아 일단 만들어 그게 뭐가 중요해 나머지는 나중에 모아서 하자 이게 제일 좋은 거다 야 어? 이거 더 모아 이거 더 모아야 되겠네 어? 기존에 차고 있던 걸 강화를 하자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번쩍번쩍 광각 그 다음에 허리 니다 벨리로 광석 근데 갓바를 그걸로 올린 게 제일 잘한 것 같다 이건 지금 하나씩 올리고 하나 더 올릴까? 왜냐면 철이랑 은편이 지금 아직 돈이 많이 있거든요 더 올릴까? 이거 나중에 이거 만들 건데 이거 먹고 하면은 또 파밍하면 되겠지 아니 근데 이게 솟아나는 게임은 아닌 것 같아서 야 찝찝한데 한 번만 더 강화할까? 한 번씩만 더 하자 아 안되네 돈이 안되네 되나? 아 그래 한 번씩만 더 하면 되겠다 오케이 이러면 오케이 이러면 딱 돈 모자라고 다시 모으면 돼 오케이 됐스 가자 이 정도면은 좀 싸울만 하겠지 좀 비효율적일진 몰라도 버틸만 할 것 같아 이거를 끌어당기려면 일단 니가 이 문을 열어야겠지 아이고 뭐야 아까도 이거 있었는데 밑에 광산 입구에 오자꾸나 이거를 올리려면 여기도 퍼즐이야 물기를 터야 되는데 아 그렇지 물기를 바꿔야 돼 아래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내가 도끼를 물기를 바꿔야 돼 그렇지 여기다 바꾸려야 돼 여기다 바꾸려야 돼 아 물이 넘어가면 그 바꾸려야 돼 방향 잘못 이렇게 하면 됐다 됐다 도끼를 도끼리 가자 물기를 바꾸는 방법도 있죠 그래 그러겠지 오딘만 편한 계획을 세우겠죠 우리도 빨리 머리를 굴려야 돼 이런 거 다 터뜨려 봐야 운이 나오죠 운이 궁하기 때문에 잘 찾아야 돼 근데 이거 어둠을 50%로 해놓고 나니까 어두운 데가 잘 안 보이긴 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가 좀 더 현실감 있고 좋긴 해요 대신 파밍에는 좀 문제가 있겠죠 저쪽의 문 아 저기 아우 깜짝 놀랴라 아까보다 세트로 바뀌기 타샤아 오 아까보다 세진 거 같아 오 비밀의 공간 새로운 지식 표시 뭔가 수집하는 건 찾았네요 아우 우리 들어온 대지 흠 이쪽은 가는 길이 아닌가 아이고 돈 돈 돈 돈 그치 꼼꼼하게 봐야 돼 저는 고호한 거는 괜찮은데 확실히 깜짝깜짝 놀래키는 게 영 별거였어 어허 저 반대편에서 가야 되는구만 이번엔 또 뭐야 이번엔 또 뭐야 이번엔 또 뭐야 음 음 바퀴를 돌려야 돼 아 저쪽에도 바퀴가 있구나 이쪽 먼저 돌려볼까 위치하여 이렇게 하면은 문이 돌아가 문이 돌아가는 게 먼저가 아니야 아 지금 문이 돌아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서 아 오케이 그렇지 어허 어허 저쪽에도 길이 있네 일부러 막아뒀구나 아 어허 아 아 우리 아직 타는 거 아닌데 갇혔어요 문 열어주세요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를 이거를 여기 상자부터 먹고 뭐야 여기 올라가는 데가 있었네 이런 개꿀 장소가 여기서 던지는 건가 어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앞에 게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돌아가야 되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를 타고 넘어가는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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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다시 빼면은 계속 물은 흐르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아 Do you have their end no time 어 에 어 어 잠시만요 어 잠깐만 어 잠깐만요 아 어 이거는 됐고 저거는 막는다기보단 내가 해놓고 가는 건가봐요 쟤는 이제 계속 고정이 돼 있을 테니까 어 근데 이제 다시 안 돌아가는데 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이거 맞는 건가? 아니야 다 돌아가는데 저거 내리는 방법을 모르는데 영구적인데? 어? 어디에 올라가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게 방법이 있는 거겠죠? 뭐지? 여기 혹시 스위치 같은 게 있나? 아? 있나? 아니 없는데? 아! 알았다! 아! 알았다! 알았다! 이제 발견 아! 오케이 오케이 위에는 막는 건데 내가 올릴 수 있으니까요 내가 올릴 수 있으니까요 내가 올릴 수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알았다!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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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다! 알았다! 아! 저쪽에 상자 있던데 아! 저쪽에 상자 있던데 이 위에는 어떻게 올라가지? 문이 따로 없어 보이는데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가는 길은 없는데 이건 어떻게 먹지? 돌아가는 길이 있나? 아니 이렇게만 봤을 땐 길 없어 보이는데 그래 보이지 않나요? 이런다고 보이는 건 아니지만 뭔가 저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두고 가는 게 찜찜해 찜찜해 아닌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옆길로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무너졌는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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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ng Ok 촥촥 아들 좀 잘 싸워봐 역시 이것만큼 좋은 무기가 없어요 여기도 틈이 있는 것 같은데 유물 획득 완료 유물은 발동 가능한 특수 능력을 제공합니다 유물 유물을 장착할 수 있다 메인 부적 어 쿨다운 이렇게 근접 공격 데미지에 보너스를 제공한대요 근데 쿨다운 쿨이 굉장히 기네 눈물의 능력을 제공해 눈물의 능력을 제공해 진정한 침이 하나가 이렇게 앗 진정한 침이 진정한 침이 얘들아 나갔다 진정한 침이 아따 아따 버프를 쓴 지도 잘 모르겠어요. 버프를 쓴 건지도 잘 모르게 싸우는데 더 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무기 능력치를 올리면 또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 분위기에 얘기하는 건 좀 아니긴 한데 엉덩이에 달려있는 미미르 있잖아요 크레토스가 생리현상이라도 해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방구라도 끼면 저기 매달려 있으니까 힘들겠지? 방구 방구냄새를 바로 맞게 신이라고 신이라서 밥을 안 먹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자 또 확인해 봅시다 이 광수 아들이 쓸모가 있어 확실히 이 광수는 이 광수는 이 광수는 이 광수는 오는 길에 봤던 보라색 아이템 여기구나 잠깐만 오 길이 저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데 이쪽 먼저 갈까 그냥 안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데 봐봐 아 그렇지 가자 천천히 올라가보자 천천히 올라가보자 여행 둘러봐 아하 어허 도끼로 바꾸고 이거를 얼리고 올리면 저쪽으로 나고 말아 으 내가 일단 내가 너무 하고 음 음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고 여기는 아 아 뭐야 제 자리잖아 에 나니 이게 뭐지 아 제 자리잖아 잠깐만 어 저걸 다시 내리면 볼 수용이 없는데 아 저거 내리면 이게 내려오나 돌아가는 길이 있는 거 같은데 아닌데 침착하게 생각을 해보시다 음 일단 다시 돌아가자 흠 거기는 뭐 없는 거 같아 그냥 되돌아가는 되돌아가는 길만 있는 거 보니까 아 아들이 저걸 돌리면 일단 이거를 이거를 이걸 돌리고 자 이걸 돌리면 뭐가 좋은 것이냐 순서를 잘 봐야 되는데 내가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여기에 여기에 이걸 돌리고 고정을 시키고 이걸 올린 다음에 올라가서 빨간 장자가 눈에 띄난다 그걸 못 먹는 게 더 아쉽네 저거를 다시 저걸 니가 쏴 오케이 이거지 아들 저거 좀 쏴봐 저거 왜 안 맞아 아 아살이 아니구나 단 거 들어가자마자 바로 회전 여기 여기가 문인데 이쪽으로 한번 갔다 가야지 뭐가 있는 거 같죠? 아 밖에 있는 상자 어떻게 가져가는 거지 오 오 소컷 같은 거면 좋은데 음 이 게임도 길이 여러 개 있고 그러진 않아서 제 기억엔 그런데 제 기억엔 그런데 아 아 뭔가 언젠간 작가는 길이 있을 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미친 또 또 너야? 아 아 뭐 아 아 또 너야? 아 아 아 화구치치 또 너야 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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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나랑 다르다고 저번에 내가 아니야 저번에 알던 내가 아니다 그래도 방어구가 세져서 싸울만 하네요 이 친구 만날 때가 정말 빡쓰는데 오 요새 그냥 아이템 종이 보셨네 사막 같은 데서 쓰는 건가 뭐냐 이건 방어가 좀 나타나는구나 아니지 무기는 무조건 힘이지 무슨 소리야 방어는 방어구 정도만으로도 충분해 여기 상자가 있었네 꼼꼼히 해야 좀 마음이 편해가지고 저번에 먹어서 그냥 먹고 있어요 그건 누구 있나 보다 확실히 방어구가 있으니까 내가 막 피가 부족하고 그럴 일은 없네 방어구가 좋아서 아빠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해? 진작에 저런 말 좀 하지 보스 나오고 싶으면 좋겠네 보스 나오고 싶으면 좋겠네 이 놈덴 부실 수 없네 한 바퀴 돌아서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가자 역시 뭐가 나올 줄 알았다 딱 보스 마주치기 좋은 뭐야 뭐야 이 녀석들 엔 헤랄는 체력게이지의 비프로스트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치료되지만 후속타를 맞으면 폭발하여 데미지 엔 헤랄는 체력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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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로 붓겠구나 너무 전쟁의 신 치고는 되게 빔약해 보이던데 그 길을 잃어버려 베미르 죽었다고?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어디가 어디가 아이 나지만 아들 아들 아빠가 위험하다고 아들 아니 아들 없이 아니 미친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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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흐 으흐 아들이 없어졌으니 뭐 참 곤란하게 됐네 아들 아빠 버리고 가면 어떻게 아우 나 정말 피도 없어졌겠구만 아들 없으니까 싸우기 너무 각박한데요 빡빡해 어디로 올라가야 되나 어느 방향이야 이쪽으로 뛰어가는데 아 저기 있구나 아우 나이스 와 잠시만요 아니 이게 자꾸 풀려 좀비 와우 오우 어 어우, 짜자자자 다 죽었나? 어우, 빡세다 빡세 손에 막 땀이 나요 감성적인 아들이 가는 게 맞아 말 거는 건 아들이어야지 뭔가 세를 당했나? 어? 봐, 거봐 너는 전쟁의 신인데 전쟁의 신인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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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는 모르겠지 너는 모르겠지 너는 자이언트에게 도와줬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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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전쟁의 신이 이렇게, 어? 이렇게 나약하면 안 되지 어, 키 왜 이렇게 커? 얼굴도 큰데 키도 크네 다이언트라서 건가? 아, 여기 너는 스피어 너가 스피어 너는 스피어 너는 스피어 내가 생각했고 뱀킹스틱? 어 아, 그런 생각들은 아, 그런 생각들은 뭐 가지고 싸우려고? 어? 나, 그치? 넓게... 근데... 오케이 디컨북이 챙겨줬는데 아 예 아 아 아 란 because I don't always know what's real sometimes there's there's no shame in that brother we live in strange times everyone hears him talk 근데 미미르랑 같은 같은 그거잖아 눈알인데 뭔가 이름을 전쟁의 신이랑 안 어울리니 예쁜 얼만 친해지고 난 안 친해진 느낌이야 아버지는 누군가와의 친분을 쌓는 일에는 좀 별로인 듯 싶다 소외된 느낌이랄까 아까 거기네 여기 도대체 이 줄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닌데 색깔은 약간 제 아버지는 솔플 좋아했지 힘센거 봐 힘센거 봐 다이언트는 다이언트네 저 아버지는 지금이 훨씬 나을 것 같아 살기 그때는 끔찍한 기억이 밖이야 거미... 거미의 모래가? 거미... 거미의 모래가? 쓸데없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 말 좀 줄여 말 좀 줄여 미미르 말이 너무 많아 아니 근데 아까 그 상자는 도대체 어떻게 먹는 것이야? 뭐... 아야될트는 진짜 너무 좋아 어디 한번 입구를 사용해볼까 아이고 아 아우 또 잘못 누른거다 아우 아 아 차 차 잡 잡 잡 잡 잡 잡 잡 아우 건물 타아 아버지가 많이 약하단다 아 그래 나도 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무기를 들고 나왔어야지 왜 안 싸울거야? 뭐 뭐 왜 그런 눈으로 보는거야 뭐 아 아까 그 아들이 창 줬을 때 들고 나왔어야지 적어도 괴물에 맞서서 어? 괴물에 맞서서 몸은 지켜야 될 거 아냐 아까 왔던 자리 내가 다 지켜주긴 힘들다고 아들도 지켜줘야 되는데 와 근데 버리고 가는 상자가 꽤 많은데 다시 돌아오라고 이걸 그 뭐 이거 아니 뭐 뭐 하 뭐 뭐 뭐 뭐 뭐 뭐 3인칭 뭐야? 나, 나약해졌는데? 이 라그나로크라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거야? 이 라그나로크라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거야? 마지막까지 싸우자고 뻔뻔하기는 잠은 재워줄 수 있는데 대놓고 먹을 걸 구여오라니 뻔뻔하기는 잠은 재워줄 수 있는데 오 지지직 지지직 소리 뭐야? 대게 뻑뻑하다 뭐야? 저쪽으로 돌아가고 너무 빨리 저쪽으로 돌아가고 저쪽으로 돌아가고 와, 저긴 벌써 싸우고 있네 오우.. 진짜 깜짝 놀랐다 오우 진짜 깜짝 놀랐다 먼저 가지고 싸우는게 훨씬 낫겠는데 뭐야 한 명이야? 저쪽에 있고 여기 뭐 없어? 의외로 상자들이 많이 안 보이는데 많이 버리고 온 것 같아 가자 아니야 괜찮아 피를 회복하지 않아도 되는게 뭐냐면요 죽으면 돼요 죽고 다시 풀 피로 시작하기 때문에 죽으면 되는 겁니다 되게 무섭게 생겼어 약간 뭔가 이런 말해도 되나 싶긴 한데 뭔가 라스푸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티를 뭔가 약간 묘하게 아니 그 약간 생김새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뭔가 그치 닮지 않았어요? 라스푸틴 닮았어 묘하게 분위기가 그래 키도 그래 라스푸틴 키 엄청 크댔어 190 정도 되는 키라 그랬어 덩치도 저렇게 크니까 뭔가 약간 라스푸틴 같애 그치 않아요? 좀 닮았어 여기에 막 검은색 옷만 입고 다니면 라스푸틴이야 수염도 저렇게 길었으니까 느낌이 좀 비슷해 성격은 다를지 몰라도 점점 숙박하는 삶이 늘어나는데 어 야 야 아니 아니 이런 이 자식이 같이 들어가면 어디 덧나나 문을 닫아? 아빠도 피곤한 게 없다 조용한 곳에서 어깨가 결려서 망치로 때려? 그치 일단 이거 좀 가져가고 이야기 좀 해볼까? 지금 갖고 있는 걸로는 강화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아마도 부활 속도 없어서 근데 이런 거는 팔아도 되는 건가? 이런 건 팔아서 쓰라고 있는 건가? 이런 건 팔아서 쓰라고 있는 건가? 필요할 때 팔면 되겠지? 지금 뭐 굳이 굳이 안 써도 될 거 같애 굳이 안 써도 될 거 같애 그렇군 뭔가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그런가요? 어찌 뭐를 싶은데? 이런 거 같애 그렇게 생각해주시는 건가? 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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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밖에 없다 아이고 아들이 듣고 있었어 저런 그래 저런 마음이라도 저런 마음 알면 됐지 뭐 못해요? 그리니깐 닮아파트 그리니깐 닮아파트 그냥... 모르겠지 않으면 내가 데려오는 거 내가... ...다른 친구들 아, 알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안 할 거고 저런 마음을 해볼까 그리니깐 닮아버지 그리니깐 그리니깐 나는 그 좋은 사람아이 정말 좋아하네 정말 좋아하네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네 그리니깐 닮아버지 아이고 아들이 그런 모험심과 정의감이 불타는 건 알지만 일을 사서 하는 일을 사서 하는 와 이제 아들로만 싸워야돼? 야 잠깐만 아들 강화한거 없는데? 잠깐만 잠깐만 아빠만 열심히 키웠는데?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줄래? 떠나기 전에 아니 장난이 아니라 난 진심인데? 나 아들 강화 좀 시키고 가야되는데? 야 잠깐만 장난이 아닌데? 아니 이건 어떡하지? 아들은 심지어 화살로 싸우는데 못하냐? 신드리가 지켜줄거야 괜찮아 신드리가 지켜주겠지? 아빠한테 혼난다 이제 100% 맞아 늑대 친구 죽었어 늑대치고 깨끗했대 한번 껴안아 줘 신드리 껴안아 주고 싶다며 호응 한번 할까? 아냐 아 나 너무 약한데 오 응 엄청 위험할 것 같은데 아들로 가는거라 전투가 그렇게 빡세진 않을 것 같은데 친구 있어서 그나마 낫지. 여긴 퍼즐 요소가 많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잠깐만. 이런 거는 뒤를 잘 보고 가야 돼. 그렇지. 이런 걸 잘 보고 가야 돼. 꺾어져서 가는 길에는 항상 뭔가가 있다고. 넌 어떻게 하니? 아빠처럼은 안 되네. 아 개 웃기네. 귀엽다. 아빠처럼은 안 되네. 아들이 걱정이 되긴 하겠지. 어 이거 뭔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뇨. 와 이렇게 보면 진짜 크레토스가 정말 센 거구나. 아들이 너무 약하게 느껴진다. 아빠 화나면 무서운데 이렇게 마음대로 나와도 되는 거야? 일반하살은 무제한 사용? 우와 근데 눈 진짜 실감나게 해놨다. 그래픽 장난 아닌데? 나무것도 아니고? 720은 모른다고요? 여러분 두 달 뒤에 그래픽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얼굴 화면만 봐도 달라질걸요? 아 씨 나 피부결을 아 참 관리 좀 잘해야겠는데 두 달 동안 빡세게 관리해야겠구나. 이쪽으로 가야겠지. 피부 관리는 좀 해야 되겠어. 이쪽이군요. 이쪽에 뭐가 있는지 확인 좀 하고 여기도 뭐가 있는데 당장이고 이쪽은 할 수 있는 게 없네. 뭔가 표지는 있는데 도와줘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아빠랑 나중에 여기 또 올 것 같아요. 혼나고 다시 올 것 같아요. 너 아빠 말을 또 안 듣고 어 아 알아서 처리해봐. 아하 오 이런 거 보면은 아들이 더 쎄 것 같은데? 제발 것인데 오 아들 아들 되게 타격감 좋다. 오 아들 전투 잘하는데 근데 화를 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다 부셔 그냥 네가 네가 싸워봐. 네가 싸워봐. 때리는 게 더 편한데? 뭔가 멀리서 쏘는 것보다? 네 싸우는 스타일이 좀 더 스타일리시하네. 밑에 아빠가 되게 무식하게 싸우는 거였어. 아빠 되게 무식하게 싸우는 스타일이었구나. 아빠 무대보로 싸우잖아. 그냥 막 휘두르면서 싸우니까. 아빠가 그런 스타일이라. 또야? 약간 그것도 하네. 그 비교? 안녕하세요. 형과 비교하기. 동생으로서 환하게 만든 오 이런 걸 들고 다녀? 어디서 나 가져온 거야? 아! 저 멀리 반짝거리는 아이템이 다시 못 가는데? 포기해야지. 뒤에 있었구먼. 이래서 뒤를 잘 봐야돼. 오 진짜 추워보이네. 오 오 진짜 추워보이네. 뭐 그럼 너한테 전화하셨어? 혼를 쏘는 게 처음에 우리를 쏘는 게 우리를 쏘는 게 혼를 쏘는 게 혼를 쏘는 게 혼를 쏘는 게 혼를 쏘는 게 그거 끊 Compani stable 저자 지금 장암 Beyond 또 흥 혹시 와우 약간 로아에 로아에 나오는 용들 느낌 난다 난다 로아에 나오는 룡들 느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어 그 뱀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편 오 입냄새 오 입냄새 같아 루키야 빈불 아카타 대화를 계속하고 있어 루키야 대자페릴 대자페릴 루키야 대자페릴 이거 이런거 보면 아들이 만능이야. 확실히 아들이 지는 개야. 무식한 아빠 옆에서 잘 컸어. 무대뽀 아빠. 아빠 내 스타일 아니라서 그래. 아빠 내 스타일 아니라서. 아빠 내 스타일. 아빠 내 스타일. 어떻게 이야기는 했는데. 수확이 좋은건지 모르겠네. 위치하려고 온거라. 왜 안없어지는건데. 왜 안없어지는거냐고. 꼼집하게. 돌아가는 길이 없어. 저거. 지렛대. 어떻게 열려고. 니가 해빠 그러면. 신들이. 상담사만 사냥아. 구멍이 뭐가 있었어. 사이하는거지. 하단 사이는. 또었죠. 풍미도 잘 모르나. 이제는 어떤 Reason. 이제는 지금. 읽어라. 옵기옵기 옵기옵기 유니포즈 진짜 웃긴다 가는길에 태어날지 모르니까 부시면서 가 이런거 아 아우 야 이거 그냥 확실히 붙어서 싸우는게 훨씬 아니 황팔 진짜 너무 약해가지고 쓸모가 없어 어 잠깐만 불항아리 비켜줄래? 오케이 어 이거 가져가고 어 때리는게 더 빨라요 뭔가 정말 미묘하게 깎여 피가 엄청 조금 깎여 다 주웠나? 이런거 봐야돼 아 근데 어차피 생각해보니까 돌아가면 먹을 수 있겠다 그 전투에서 다 줍지 못한거 돌아가면 먹을 수 있잖아요 아하 그게 있었지 아까워할 필요가 없었다 Ah 아 이젠 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인식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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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좀 하고 갈까요? 그래 그럼 여기 남는 김에 나 강화 좀 새로운 스킬 아 맞다 아들도 스킬 올려야지 스킬 좀 열어야 되는데 공세 회피 중 앞으로 기울이며 기절 데미지를 가하는 방필 아들도 뭔가 있긴 해야 돼 오! 마구잡이로 패는 거 괜찮은데? 달리는 중에 누르면 강력한 수직 공격 회피 중 뒤를 누르면 오케이 오! 나 이런 거 좋아 오! 750? 이거 하나 올리자 반지 나네 괜찮은데 이거? 음파 범위가 늘어난다 오! 이건 아빠랑 싸울 때 좋아 보이는데 세물을 누르면 세 키로 딸려가는 거랑 비슷하네 아 수직 공격 어디 있어 이게 좀 더 좋아 보이고 음 하나만 두 개 더 올릴 수 있는데 아빠랑 싸울 때 아빠랑 싸울 때 이거 쓰라고 그러고 아 기절 데미지 도약 공격 해피 뭔가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는 룬 화살에 오 이거 이거 괜찮다 이거 길게 누르면 오케이 이 정도면 구 아니 나 강화 좀 아 이제 여기서부터 혼자 가야돼? 신들이 매정하네 신들이 매정하네 아까 싸울 때 도와주지도 않더니 어그로라도 끌던가 매정하네 뭐 아무것도 아닌가 멀리서 대화 되게 잘하네 멀리서 대화 되게 잘하네 아 아 이게 있구나 Just keep going 으쌰 으쌰 여기 올라가자 아니 근데 이렇게 추운 날에 이런 철갑옷 입으면 동상 걸리지 않나요? 보통 그치 이런 추운 지방에서는 철갑옷 안에 막 벗대서 입지 않나 그냥 뭔가 동상 걸릴 것 같애 하지만 얘는 신이니까 안그러겠지만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겐가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겐가 하아 하샤아 이런거 빨리 해치워야돼 아하 이제 막 어색 빠야 아하 꼭 이런 애들 없애야 돼 진짜 깜짝 놀랐네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한 마리가 아니네 이거는 그냥 부실 수가 없는데 뭔가 부셔야 되나? 그냥 막혀있는 길인가? 너가 여기 있었구나 이거를 맞추고 으으읍 땃땃땃땃 돌려라 아 오케이 이쪽으로 길이 열렸네 굳이 이쪽으로 안 가도 되겠지 오호 아 올라가는 길이네 저기는 좋았어요 이쪽이 원래 길이 맞구나 이쪽에서 가는 거구나 그러겠지 그렇지만 지금 아버지가 너가 없어진 걸 안다면 이러면 할 말이 없다 아 잠깐만 잠깐만 뭔가 얘네들 다 없애고 너 떨구고 됐고 넌 계속 활 쏴야되냐? 죽어라 이게 최선이구만 뭔가 아빠보다는 싸우기 수월한 것 같기도 하고 화살이 참 좋네 전 원거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고 저기는 뭐지? 오 여기는 상자가 있는 곳이야 꼼꼼하게 봐야돼 꼼꼼하게 오! 사슴이다 사슴 오 마이 갓 얜 얘는 그냥 빠져야되는거네 올라갈때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오우 오우 안 부서져 이거? 다 functionality 오우 오우 안 부서다 방금 배운 기술입니다. 얘 멋있구만 기술이 아주 멋있는데 방금 배운 기술 아주 멋있어 내 스타일이야 어디 한번 와보시지? 어디 한번 와보시지? 가까이도 못 오죠? 아니 저기는 뭐지? 돌아가면 되겠지? 그쵸 원거리가 이럴땐 좋죠 아하 부셔트릴 수 있는 놈 부시고 가는게 좋아 시앗부터 없애는게 아비다 뒤에는 녀석은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약간 색감이 달라 가 아니라 앞에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였네 얍 얍 얍 설마 뒤에는 녀석이 틀렸습니다 앞에 있는 녀석이었네요 아하 방금 배운 기술이다 이 자식아 아이고 방금 배운 기술이다 이 자식아 오오 아니 미친 아 Si 아 어 잘못 놨어 오 떨어졌다 이 녀석은 내가 잡으러 갈 수가 없구나 저쪽에도 이걸 터트려야 되는데 아들이 약간 공 좀 더 쉬운 것 같기는 해요 아빠보다 아이템 다 바닥에 떨어진 건가 확실히 좀 더 쉬워요 상자다 상자 아들 혼자 하는 여행도 꽤 쓸만한 거 재미난데 아 저 녀석 저거 이걸로 떨어뜨려서 죽이면 되는 거 아닌데 내가 괜히 사살을 쐈네 쓸 수 있는 거 다 쓰고 가야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지? 버려진 아이템 개 많네 길이 어디지? 안쪽에 길이 있었나요? 아 이쪽이구나 아 너무 늦었네 너무 늦어버렸어 너무 제다가 늦게 써버렸네 아 깜짝이야 오 상자 있던 자리 그치 그치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아 나 여기 있어 아 나 여기 있어 흐흐 흐흐 Better than having regrets I'm not sure I agree with that But by all means keep going And you might find those too 시비걸기 못 맞춰서 아쉽네 Yep Just be sure to scream And she starts killing you Okay I feel so much better now 소리를 지르래 거의 다 왔나? Hey Freya What? Can't I pay no friend to visit? Nothing wrong with that Right? I mean Just because I'm responsible I mean Just because I'm responsible I don't understand Okay yeah She probably wouldn't mention it 너무 위험한 데를 혼자 가는데 Hey Freya I'm not wearing this run my neck? The aero tip that killed your son? That's a great question Uh I'm so dead 뭔가 아빠한테만 원한이 있으면 모르겠다만 네가 크레토스의 약점이야 이러면서 잡히면 답 없는데 내 생각에도 인질될 것 같아 사서 고생하는 스타일이 뭐지 아들이 괜히 긁어붓으러 만드는 스타일 옆집을 Vermont 일어나 서고생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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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친절했지 전편에서 정말 잘 대해줬는데 전편에서 정말 잘 대해선 너의 삶을 지켜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 안 죽었을때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요 왜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길 기다리는구나 그냥 전쟁 일어나길 기다리는구나 maybe 근데 if you know Grohe's Prophecies you know it depends on an army of Giants The Giants wait for war in Jotunheim no I've been there there's no Giant army there are no Giants at all Just me You 요든하임 we learn the truth my mother was the last guardian of our people in Midgard and that's not all the giants have prophecies about me they know he is Loki I think maybe I'm supposed to help stop Odin somehow but since all the giants are dead and you won't fight Odin and we already won and we already won why are we working together now that you can fight again I am far from hold okay okay but we found here maybe if you you spoke to him tears alive? yeah we we broke him out of sword of farm impossible the nine realms are closed to all no we opened up the way we just don't know where to go next but if we all band together enough enough what is it what is it why is it why is it why is it why is it leave this place go and do not return go before I change my mind go before I change my mind do do 설득 실태 근데 아들 그 지경이 되게 싸운 것도 다.. 아휴.. 저 엄마는 뭐.. 뭔 말이 들리겠어 어찌보면 아들 관리 잘못한 거 아니야? 아들이 그런 미치관이가 됐는데 물론 아들도.. 괴로워하는 건 아는데 잠시 문을 열어야겠어 기구하다 저쪽 저쪽 운명도 기구해 아니 근데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뭔가 살짝 더 나이가 있게 좀 너 성장한 모습으로 나오면은 약간 성인에 가까운 모습이면은 뭔가 스스로 자립심이 생겨서 행동하는 거 같은데 너무 어린 애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일을 만드는 것 밖에 생각이 안 들어 그냥.. 일을 벌.. 버리고 있다? 약간.. 계속 그런 눈으로 밖에 안 보이네 계속 그런 눈으로 밖에 안 보이네 근데 전편에 했던 것보다는 돈을 좀 많이 주는 거 같은데요 상자가 원래는 이만큼씩 안 줬는데 돈을 생각보다 많이 준다 200원씩 이렇게 주네 200원씩 이렇게 주네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쪼고 다시 신드리한테 돌아가면 되나? 아 맞네 아 맞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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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다시 가 가서 말은 했어요 죽진 않았지만 아 왜 왜 뺏겼다는 소리는 못하고 오 마이 갓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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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고 화를 쏘라고 화를 아이고 화를 쏘야 돼 Let's get out of here before something else tries to kill us 가자 Good idea Hate to bring it up, but are we telling your dad about this? 공격, 그 김호하자 쓰는 장면 나왔는데 이게 가려지네 Right Well, speaking of coming clean I need your opinion on something Something I've kept from my brother for a long time I'll tell you on the way back 아 그래 그래 무슨 말인데 Oh, they ever quit? 아 아 너부터 쏘자 어우 이게 무슨 신들이 좀 도와주라 어떻게 1을 안 도와주고 폭탄을 폭탄을 던질 거면 집을 좀 빨리 던져봐 던질 거면 좀 던지지 앞에서 알짱거려 응? 뭐? 뭐야, 형 죽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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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한 번 죽은 놈이구나 아아.. 뭔가 형의 기억도 찾아야 되겠네 조각도 좀 찾아야 되겠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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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모아서 그렇지 그렇지 아까 왔던 게 있지? 내가 제 선택이 없었을 때 내가 제 선택이 없었을 때 아아.. 이런 건 아빠가 다 없앨 수 있는데 아빠랑 여기 다시 오긴 하려나 봐 이런 불.. 관련된 건 아빠가 더 없앨 내가.. 내가.. 혼자 있잖아 다른 귀를 봤을 때 우리를 지켜놨어 그래서 우리 집을 떠났어 우리 집을 만드는 중 우리 집을 만들었다고 우리 집 일이지 우리는 아니 이상의 시간들이 없겠지 당신은 자검사하지 않는다는 게 당신이 자격하는 것 가능할 필요가 당신은 안 맞는 것 같고 아이 아버지는 깜짝아야 하실 때 우리 주들아 daughters 작다고 우리 주들아 우리 집이 가네 우리 집이 노릇이 너무 좋은 깜짝아 똑똑한데 똑똑한데 그냥 로키라고 불러 기다려봐 근처에 뭐가 있는지 확인만 좀 하고 아까 내려갔던 덴가? 아까 그곳이구나 그냥 가면 되겠네요 아 아까 거기 맞구나 그나마 꼼꼼하게 먹었네 여기는 이제 가서 아빠한테 혼날 일만 남았네요 아빠한테 혼날 일만 남았어요 그래 기다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잖니 아무도 뭘 아무것도 아닌 척 연기 연기하자 아침 산책이 시원 아주 개운한데요 아버지 잘 잤다 아침 산책 좀 갔다 왔어요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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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피곤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마주보기 해주네 먹지는 못하지만 비엔나 소시지 좋네 요리 대신하겠지 아 그때 그 곡? 기억이 별로 안좋은데 거기 나 거기 기억이 별로 안좋은데 불편한가봐 불편한가봐 칙칙하네 남자들끼리 앉아서 소시지 먹고 있으니까 칙칙하네 싸우기 빡셌던 곳으로 기억하거든요 아니 근데 애초에 뭐라고 해야될까 그때 어 뭐야 동료의 악세사리? 동료의 악세사리 이거 왜 반짝이는거지? 오 운노 버스트를 발동한다 이거 끼자 2레벨이 더 좋겠지 날카로운 연사 이건 지금 착용하고 있는거잖아 아들 강화 한번 시켜주고 아들의 화살 너무 약해 방어구를 음파충격 일단 기절효과 아들꺼 대포 타까 하아..보잖아 아들 방어구는 못올리는것 같은데요 아들 방어구 자체를 만질수가 없는데? 무기도 약간 크레토스 밖에 안되네 여기는 아 잠자리를 잘못 골랐구나 평소함에서 자버렸네 아들은 강화가 공격이나 이런거 밖에 안되나봐요 스킬 아빠가 쐬줘야되네 아빠가 아들이 훨씬 싸우기 편하던데 근데 아빠가 이게 크레토스가 원래부터 대머리였나요 궁금한거에요 이거 그냥 그냥 기본적으로 궁금한겁니다 아 원래 대머리에요 그 아들도 나중에 아 원래 대머리 아니야 원래 머리카락이 있었나요 나이 먹어서 머리가 빠진건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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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게 그 만찬이구나 만찬이 맛도 나는거구나 귀여워 I'm indeed Ratatosker. The one you know as Ratatosker is merely one of my spectral aspects. And the particularly nasty one at that. I consider him so far removed from myself that he's practically a different person. Speaking of... Bitter? Would you like to come out and see your friends? Park off! I'm busy! What? I suppose that was to be expected. Anyway... Now that I've polished off all this resin for you, What is this? It's the seed. Indeed. A seed of Yggdrasil to be precise. Oh! Since my dwarven tenants perform their little reconfiguration, you'll need seeds like these to open up new destination on my tree. This is a subcast. Your tree, huh? Yes, my tree. Here. Let me show you. Why does it fail... warum... So... You are suddenly lost? Why? Why does it fail? Why do you fail? Well, that's why good master Brock is an Alpine seed. Clearly you have important matters to choose. Oh... Why do you do it so well... 알프헤임과 니플헤임을 위한 위그드라시시아스 새로 획득했습니다 심어놓을 곳을 찾으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알프헤임 아니야 알프헤임으로 가야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거길 가기로 했으니까 이동 뭐지? 어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닌데 듣고 싶다면 듣고 싶다면 말해줘야지 알프헤임이었습니다 알프헤임으로 가야 되는 게 그래야 어새가 오신 것 같고 Odin가 그려지지 않는 건가 아는 못 들어 미드허임 괴롭다 그래서 우리가 알프헤임으로 가야 되는 거 그로아의 비밀 오 여기 마지막에 끝났던 거기죠? 고기 맞죠? 마지막에 끝났던 고기 맞지? 뭔가 이런거 때리면 나올거 같았는데 안나오네 밑에 상자 밑에 상자 자리 비켜 아빠는 사운드보다 파밍하는데 재능이 있는거같은데? 뭔가 느낌이 파밍하는데 재능이 있어 뭔가 부시고 가자 확실히 아들이 지는캐야 무슨소리지? 상자 아들도 힘을 더 키워서 아빠처럼 이렇게 부숴야 될텐데 어허 그렇지 뭐가 있을줄 알았다 혹시 상자 있을줄 알았어 그렇지 그렇지 나머지 하나는 위에 있겠죠? 네? 아까 거기잖아 뭐지? 하나는 어딨지?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오케이 약간 아들 얘기만 들으면 아빠가 좀 뭔가 속물처럼 보이잖니 아버지는 전리품을 좋아해요 라는 말은 조금 아빠의 이미지가 아빠의 이미지가 좋아하는거 맞긴하지 모아야 하니까 아들 얘기만이 이러다 하나가 아들 하나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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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이런식으로 해야되는구만 얘 아빠는 수집하는걸 더 좋아한단다 오 뭐야 이거 아 반사해서 써야돼? 야 잠깐만 오 잠시만 오 잠깐만 바깥으로 나가야되는거야? 반사각도에 색상도 변한다고? 바깥으로 나가야되는거 아냐? 뭐지? 아들이 일단 써봐 아 여기선 안되네? 반사각 표시에 색상도 변한다는게 뭔 뜻이지? 이게 바깥으로 나가야되는게 아닌가요? 바깥으로 나갔는데? 저쪽으로 나가야되는건가? 근데 반사각이 애초에 아 이 돌 말구요? 이 돌은 아니고 바깥에.. 아 여기있는걸 던져야되는구나? 아 난 이거 맞추고 이걸 맞추는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기다 연신 던졌네 뭐야 아 잔챙이들 이리와 잔챙이들은 금방 잡지 파란색이 올바른 색상인가봐요 파란색이 올바른 색상인가봐요 파란색이 올바른 색상인가봐요 파란색이 박스 되게 예쁘게 생겼다 그의 반소는 그의 반소는 아 아 뭐야..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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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을 괴롭히지마! 아들을 괴롭히지마! 왜? 왜? 왜 공격하려는거야? 제가 말을 oike Bears 어디있어? loop him 온격당하고있나 아니 세네장했나? 뭔가 괴물인데 그냥 약간 아바타 같지 않아요? 아바타에 나올 것처럼 생겼어 아하 여기 또 있구만 뭐올까? 그냥 효과인가? 아 이거 아직도 아직도 못했어 이거 도대체 이게 뭐지? 근데 이거 표시만 보면은 뭔가 프레이아가 해야 될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 그렇지 않아요? 약간 뭔가 여길 다시 오고 이 상자가 뭔가 있어 이거 뭔 상자가 뭔가가 있어요 뭔가 저 마법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저건 이렇게 놓고 갈 때가 제일 찝찝해 눈 열기 개빡세네요 눈 열기 개빡세네요 같이 같이 합성이예요 같이 같이 합성이예요 같이 합성이예요 같이 합성이예요 아트에이수요 괜찮아요 파란색 색깔 되게 예쁘다, 파란색. 뭐야 이럴거면 뭐하러 아빠는 돌린거지? 저 사람이 다 채울거면? 이상하단 말이지 두번 일 시키기 가자 문을 열어봅시다 와우 빛의 신장 불꽃이 빛의 신장 빛의 신장 빛의 신장 빛의 신장 빛읍 빛의 신장 빛의 신장 빛 naj 빛의 신장 전류품을 좋아하는 아버지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 전류품을 좋아하는 아버지는 그죠 아이템 파밍 보자 이걸 반사해서 어딜 맞춰 아 저거? 이거 자체를 돌려야 되는 거 아냐? 뭔가 방향 조절을 잘해야 되겠네 오오오오 역시 도끼가 아 미치 자세 무너뜨리기 자세 무너뜨리기 티르가 쓸모가 없네 같이 좀 싸워주면 안돼? 멀리서 구경하고 있네 이 자식 병신이 제일 크면서 전리품을 좋아하는 아빠는 전리품을 찾고 싶은데 여기 없나봐 전리품을 좋아하는 아빠 또 눈에 전리품이 들어왔다 크레도스 어디서 가? 아 궁금한 마음 아니 먹고 살리면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강해져야 되는데 아니 아들이 말이 심하네 마치 모르는 것처럼 아빠가 되게 형편없는 것처럼 얘기하네 전해왔을 때보다 좀 칙칙해진 느낌은 드네 아 되게 예뻐진 것 같기도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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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서의 위에서 수상에 의한 바이러스에 발을 흘린 걸 잠만 밑에서 해야 되나? 어? 아! 오늘 도리 더 있다고? 으음 저쪽으로 가서 오 나이스 또 시를 발견했구만 큐바시르의 시 그저 이걸 어떻게 저쪽에 맞춰야 되지? 이쪽에서 해야 되겠네 약간 방향이 지가 가고 싶은데로 가는거 같은데 그런거 같지 않아? 각도가 전혀 안맞는 장소에서 제가 알기에도 두개였던거 같아요 어우 잠깐만 뭐지? 뭐 어떻게 한다고? 에피소드 오 아 아 어 아 아 어 와우 아우 뒤를 비켜 아씨 아씨 어때 방금 좀 멋있지 않았어? 싸우다가 도끼 날라와서 아닌가 방금 뭔가 멋있어도 안 돼 아니 근데 구체 없애는 거 왜 이렇게 어렵지 저쪽에 문이 있는 거야 이런 게임의 단점이 뭐냐면 싸울 때 대화에서 내용을 몰라 싸울 때 대화를 해가지고 내용을 몰라 그저 그냥 눈앞에 보이는 애랑 싸우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 영어로 얘기하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저 위에 던진 거구나 으 으 스파이더맨도 솔직히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가지고 아 한바퀴 더 돌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시것들이 시것들이 하 나한테만 다 시키네 한 번만 더 아 너무 돌아가는데 아까 그 아까 고기가 아닌가 방향이 맞겠죠 그치 각도는 맞지 각도는 맞아 보이는데 저걸 어떻게 맞추지 뭐 하나 더 있나 아닌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방향이 맞다고 어떻게 해야 맞출 수 있는거지 여기서 해야 되나 아 아 잠깐만 밑에서 해야 되나 보다 밑에서 해야 되나 보네 그러네 아이고 아이고 밑에서 하는게 맞나보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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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봐 그렇지 아들 없애봐 아들 없애봐 아들 이거부터 없앴어야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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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구석탱이로 들어갔다니 비겁하다 어 뭐야 또 있네? 아이고 너무 멀리서 써버린 아! 어 이건가? 오우! 방금 좀 징그러웠다 너무 살짝 징그러웠네 이게 뭘까? 아까 아까도 그냥 안치고 왔는데 이거 나중에 올라올 그건가 보네 아까 부시고 올걸 오우! 아까 멀리서 봤던 거기다 상자 발견! 나이스! 가자! 여기는 전에도 마찬가지로 전편에서도 전 여기서 굉장히 멀미가 심했는데 지금 바뀐 게 없네요 멀 자체가 저건 뭐지? 잠시만요 이거 문을 여는 보석이 어딨지? 그걸 찾아야 되는데 반사시키는 게 여기 있고 보석부터 찾았다 보석부터 찾았다 아 이거네? 오우 여기서 던지면 되나? 우선 던지기가 불가능이네 저쪽에서는 각도가 안 되던데? 뭐지? 일부러 각도 안 되게 만들었던데? 저쪽에서는 각도가 안 돼 와우 이렇게? 오우 와우 저렇게 흔드는 거구나 거긴 전리품 되게 많이 나온다 장신구 장신구가 나오다 아들거 아이고 세사리 이거는 화살집이 가득 찬 상태에서 첫 번째 루나살의 데미지 증가 오 좋아요 좋아요 데미지구만 근데 이게 각도 움직임을 생각하면요 퍼즐에 대충 어 굳이 챙길 이유가 있나 내가 보기에는 저거 그냥 맞으면서 해도 되겠는데 그리고 금방 죽는거 아니겠지 이렇게 자신있게 말했는데 바로 죽어버리면 할 말 없는데 오 아빠는 쎄니까 아들 고마워 안 돼 레벨 3짜리지 와우 일단 때려 캡 좀 해야되겠다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네 아우 죽을 뻔했네 나쁘지 않아요 죽을 뻔했어 오우 오우 가는 길은 여기가 아니겠지 계속 여기 온 이 아 아 이거 뭐야 아니 이 녀석들 뭐지 잠깐만 맞는 방향을 찾아라 어 아니야 어 잠깐만 어 아 넌 아니야 잠깐만 너가 너가 아니야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하면 끊기잖아 이걸 맞추는 건가 속상 속상을 맞추는 고리가 안보여가지고 어 그냥 가는 건가 아 아 맞추는 건 줄 알고 열심히 했네 아 뭐야 아 아씨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씨 헤이크인가 뭐야 방금 난 속상을 맞췄나 근데 아닌데 뭐야 뭐야 이 거울 헤이크잖아 아 아 아 아 속았네 속아버렸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리 못가요 아 저걸 넘어뜨리면 아 이거 순서인데 아마 숨서 할걸 맞네 기다리시오 이 호기심이 많은 아빠는 이걸 열어야겠으니까 하나 호기심 많은 아빠는 역시 상자를 직감한다니까 재밌어 재밌었잖아 맞지 맞지 이쪽 아닌가봐요 이쪽은 아니고 이쪽은 아니고 음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는 어디있을까 두개는 찾았는데 하나 어딨지 아 나 정말 이거 상자 때문에 아 나 이거 상자 찾아야 되는데 이거 아이씨 몬스터를 끌고 오면 어떻게 티르 하나는 cual 타해도 이번엔 자 이걸 끌고 와가지고 아우 죽었잖아 엉 아니 상담원 먼저 열고 갈라 했는데 내가 걸린 건가? 어 그런 건가? 그래서 하나 어딨는데 저 앞에 있나? 아니 앞에 없을 것 같아 한 개를 찾아봐 뭔가 넘어오기 전에 있나? 뭔가 여기 여기서 보면 있을지도 몰라 이 위치에서 아 불편해하는 건가요? 눈치 주네 티로 눈치 주네 당신은 자식이 없어서 공감을 못할 거요 아니 아들은 안 따라오는데 왜 아 아들도 따라오는구나 아리 반대편에? 뭐요? 뭐 있어? 못 찾았는데 이쪽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저거 두 개는 붙어있잖아요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 같은데 이쪽 길도 없었잖아 그쵸? 여기서 보면 보이는 뭐지? 아하 그렇지 그럼 그렇지 아하 젠장 피지컬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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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먼저 하자 아하 젠장 피지컬이 안 돼 어 스테어 X3 아하 젠장 피지컬이 안 돼 아하 젠장 피지컬이 안 돼 아하weise 아 아니 으어어어 망했어 아 망했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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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아 달리기가 왜이렇게 느려 달리기 미치겠네 아빠 달리기를 아들 타이밍 맞춰봐 너가 도와줘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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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사용하게 해달라고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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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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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아아 아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씨 미쳐버리겠네 아 나 미치겠네 상자 하나 먹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이씨 소리가 나면 안 돼 이거 이거부터 하고 가보자 시크 해외 우개니까 여기를 자, 간다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아, 열받아 패드라서 방향맞추기 너무 어려워 아, 미치겠네 살짝만 옆으로 해서 다시 나 이걸 꼭 하고만다 진짜 나 이거 꼭 달리기가 바로 안 돼 아, 다시 하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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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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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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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아깝다 다시 아니 아니 침착해 거리 조절도 다시 아우 침착 미치겠네 미치겠네 아우씨 이거 해보자 이거지 해보자 이거지 아우씨 안되겠다 이래야 좀 도와줘봐 순서를 와 나 미치겠네 아니 1초 타이밍으로 이게 말이 돼요?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도전이 너무 어려워 도전이 안되서 지금 이 난리야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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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만 일단 먼저 해보자 아니 말 침착해 침착해 괜찮아 침착해 19, ран? 침착해 친구들 눈앞에 할 수 있는데 이걸 못하고있잖아 살짝 게임 어 이게 안돼? 다시 그러면 아우 이거 봐 이거 조준하기가 개빡세네 이거 그치 저거같아 고개를 먼저 돌리는거야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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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보이게 살짝 보이게 다시 아 비켜봐 아 거인아저씨 비켜봐 아 다시 와 저 거리가 멀어가지고 생길때 이렇게 되네 가까이 가야되나봐 그러니까 두번째 방법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앤이 빨리 없어진거 같다고?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약간 1초 차이인데 1초 차이 에임만 살짝 맞춰봐 할수있어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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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먼저 돌려 고개를 먼저 돌려 고개를 1초 차이 4초 차이 이거 맞냐고 박스 열기 미션 이거 맞냐고 도대체 메인은 안하고 보스보단 더 어렵네 던진 다음에 맞추고 맞추고 미션 거니까 바로 됐어 역시 바로 나에게 있어서 미션은 성공의 버튼이라니까 이거지 이거지 와 심지어 사과였어 사과면 개 좋네 아 먹을만하네 아니에요 진짜 화났어요 이걸 몇분동안 했는지 알아 아니 여러분 봤잖아요 여기서 몇분을 있었는데 내가 저도 이럴줄 몰랐습니다 가자 얘들아 한번 죽이고요 한번 죽이로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그렇지 죽어라 오케 한명 떨어지고 안걸리려면 이걸 쓰면 되지 아이고 아 뭐야 저 이상한 벌레 또 어딨어 아들 얘붙었어 얘붙어 에라이 아니아니아니 잘못 넣었어 오우 안되겠다 잠시만 잠시만 됐다 잘 쓸게요 아 됐다 됐다 좋았다 좋았다 근데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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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세자식이 피해? 이거 이제와서 좀 그렇게 하지만 반사시켜서 때릴 수 있겠네 이제와 이제와서 생각하는거 알 수는 있지만 이 거울을 가지고 싸울 수도 있겠구나 요령이 좀 부족했네 어 늦었어 늦었어 어 위에 뭐가 있는 느낌인데 음 음 위로 올라가는 길이 막혀있어 뭐지 , 에읭 부셔져라 됐다 저쪽으로 가서 이걸 밀고 음 상자가 여기 또 있군요 좋아 옆으로 밀고 옆으로 밀고 옆으로 밀고 일단 맞춰야 하는 이거 어딨냐 저 완전 옆에 있는데 저기까지 방향이 간다고 일단 이쪽으로 해보고 이게 도대체 어디를 맞춰서 날아가는 어디를 맞춰서 날아가는 거지 반대편도 되는구나 반대편으로 한번 밀어야 되겠다 이게 맞을 것 같애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두개 말고도 바꿀 수 있는 방식이 있나본데 걸리네 여기에 도끼로 치 도끼로 치는게 있었다고요? 여기서 여기서 던지면 안되는거야? 바를게 뭐야 날개가 걸린다고? 아 아 여기 있구나 아 아 아 오케이 됐다 아 저 등쪽 안에 안쪽에 있었구나 반대편으로 밀어야 되는거야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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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을 부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 맞잖아 그치 아 이러면 이쪽을 부실 이유가 반대편에도 있나? 아 반대편 아 반대편도 있구나 한쪽에만 있는 줄 알았다 얘는 그럼 어떻게 부셔야 아 어떻게 부셔야 되지? 아 아니아니야 이걸로 부시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도끼로 부시는 거였구만 또 또 바꿔야 돼? 아 아 진짜 기울어져서 끝난 줄 알았더니 음 또 또 바꿔야 돼? 아닌데 여기서 던지는 거 맞는데 근데 왜 방향이 안 뜨지? 피워지는 거니까 좀만 더 뒤에서? 좀만 더 뒤에서? 뭐야? 뭐야? 움직였는데 안 움직이는데 뭐야? 어디서 던져야 돼? 안쪽에서 해야 되나? 아 반대편에서 해야 되나? 여기 올라가서 해야 되나 보다 이 위에서 하나봐요 위치가 여기야 맞는 거 같아 역시 여기였군 단계 아 빡세군 먼저는 위치도 알아야 돼 오 우와 하늘이 참 예쁜 걸? 아 방금 대화로 다 알려줬다고요? 아 대화에 집중이 안 돼 어 잠깐만요 들어가 볼까요? 주변에 항상 살피고 눈부셔 여기도 지금 그냥 못 들어가는 거잖아 주변을 잘 살펴서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다고요 뭐라고? 그치만 저 친구가 뒤돌아 있는데? 당신이 그걸 잡아주고는 있지만 이걸 돌려야 되나? 표시가 없는데? 표시가 있어야 뒀는데 아 꼼꼼하구려 아 꼼꼼하구려 아 뭐 있나 보네 아 여기 수집하는데 있나보다 어 약간 뭐 있나 본데 뭐 하는 데가 아니었어 상자가 있는 곳이었어 역시 그레토스에게 상자는 매우 중요하지 쟤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아니네 그냥 쟤는 뭐 별거 아니네요 이거면 충분하다고? 저기를 맞힐 수가 있나? 아! 바꾸만 잘하면 맞힐 수 있었군요. 네, 덕분에 상자 먹었어. 안 그랬으면 그냥 갈 뻔. 안 그랬으면 그냥 갈 뻔했다. 오! 깜짝 놀랐어. 내 여기서 엄마 만났지. 아들이 버그 걸렸네. 됐다. 그 때 엄마 만나고. 노래 뭐야? 하지만 계속 비전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다. 그래서 전화는 정말 어렵다. 노래 뭐야. 맞아, 그때 이 안에 들어가서 빨려 들어갈 뻔하다가. 어디가? 어디 가는 거야? 내 안에 영혼이 빛의 기둥이 됐다고 했으니까 아빠는 참 순해보여, 순해보여 분노가 엄청난데 순해보여 아, 저 이 노래 소리가 지금 크레토스한테 들린 거야? 확실히 그때보다 크레토스 얼굴 늙은 거 표현 되게 잘했다 시간이 지난 거 표시가 확 나 적어도 가치? 중립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데? 길이 이쪽인 것 같긴 한데 내려가는 길이 어디야? 아 올라가는 거구나? 넘어가는 거군요. 일단 바닥으로 내려가는 줄 알고 바닥만 보고 있었네. 여길 또 오게 됐어. 확실히 그때보다 더 예뻐진 것 같긴 하네. 기억이 나는군요. 특별한 건 없어 보이고. 오 맞아. 예쁘긴 예쁘네. 우와 뭐야. 신들이 여기 있네? 또 강화를 해야 할 때가 왔나 본데? 돈이 없는데? 강화할 돈이 있나? 돈은 되게 많네. 돈은 엄청 많은데? 정작 무기를 강화할 게 없어서. 이거를 끼고 이게 더 나아 보이는데? 공격을 튕겨낸다. 아닌가? 운이라는 게 얼만큼 작용하는지를 모르겠어서. 이거 만들어볼까? 이걸 만들고 이걸 장착하고 이걸 강화 한 번 하고. 이걸 강화 한 번 하고. 혼돈에 불꽃이 없어서. 이거 강화 한 번 하고. 망치는 힘이지. 망치는 힘 그 자체에. 생가죽. 근데 이게 가죽이라서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재료 자체가 가죽이 훨씬 구하기 쉬워가지고. 아이고. 방어구를 좀 볼까? 야 근데 이게 더 좋은데? 어머. 잠깐만. 방어. 강화를 하지 않는 게 나왔을. 나왔으려나? 비싸긴 비싸거든요. 근데 비싼 값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강화하는 것보다. 아 근데 이건 룬이고. 이거는 생명인데. 음. 이거 이거 강화하자. 그냥. 나에게 있어서 생명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올리죠. 이거 하나 올려. 힘이 떨어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강해야만 해. 이거는. 없어 지금. 음철 구해야 되고. 드러프 강철이 있는 게 좋긴 한데. 아 이거 근데. 음. 이거는 그냥 제작을 할까? 제작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얘는 빼고. 얘는 아직 세니까 됐고요. 허리를. 맘맘맘맘맘맘맘맘. 이건 이거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이건 이거 만들어도 될 것 같아. 그치 뭐. 아 마이너스 8.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 지금 갖고 있는 게 낫겠다. 물론. 더 올라갔자. 그럼 됐고. 가자. 야 오랜만이구만. 오 들어가는군. 여보. 여보 어딨어 여보. 협박했군. 협박했는데 죽여버렸어. 아는 척한다. 아는 척한다. 아는 척하다는 곳을 가야 돼. 설의 숲이라는 곳을 가야 돼. 원래 예언은 안 맞을 수도 있어. 아, 그때 그 전쟁 그거죠. 전쟁 뭐야. 아, 이게 티르야? 중심에 서서 싸우는 거. 올피리를 들고. 부시는데? 누군가가. 개 부신했네. 개 부신했네. 개 부신했나. 헉! 하지만 다른 롤도 죽는가? 잘못되잖아. 저게. 또 도둔 죽는 것도. 헉! 오딘도 죽는데? 가짜 예언을 부렸구나 그치 저 군사 중에 하나일 수도 있잖아 우리가 저 방패 들고 있는 군사일지 누가 알아 안그래? 저 먼저 사람 중 하나일 수도 있잖아 어른들이 결단력이 부족해 물론 조심성이 많은 건 알지만 아트레오스 입장에선 답답하겠다 뭐지? 눈앞에 답이 있는데 왜 다들 머뭇거리는 거지? 이 생각이겠지 아트레오스 입장에선 아스타드가 잃어버린다면 오딘은 그 단계가 없지 다른 방법이 있어야지 저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신들의 3개가 복잡하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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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글뱅글 통해 참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 비폭력주의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좀 찌르라는 사람 좀 찌르라는 사람 좀 찌르라는 사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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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샤 아이씨 체력 채워줘서 고마워 옆길 다 막혀있네? 얘를 쏘지 않을래? 가미 아들을 하자 뭐지 하자 와우 근데 여기는 어딨어 아니 왜 당신은 거위가 있는거죠? 하 하샤 빠 그렇지 아들 아들 혼자 싸우게 두려다가 여긴 이제 먹을게 없나본데 하 아씨 구속공포증이 있으면 여기 가지도 못하겠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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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들은 너만 더 움직여 너의*** 우리 여기를 계속 움직여 그께다가 재생이 진짜 가고 생각해? 목더아 Petrass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도시가 더 쎄다고 야금야금 머무는 것도 은근히 도움이 되네요 분노 게이지 채우고 채우고 어디 계시죠? 알바네 알바 잠깐만 알바 알바지만 알바 아 피해야지 아프진 않은데 그렇게? 말 끝나기 무섭게 졸라 아프네 유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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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어 뭐 별로 안아프다 했는데 뒤로 갈수록 왜 그렇게 아프지? 어 이상하다 뭐지? 안아픈 거 같았는데 어? 어? 쟤?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피가 정말 떨어졌어 아우! 아니, 패딩 은근히 어려운 것 같아 아니 방금 놀랐는데 왜 아우! 지금이다 Originally 뭐GP 아야아 σ 아하하하 . . . . . .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슈 거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 예 예 감사합니다 사용하면 빠른 회복을 도와서 다가오는 파멸을 막아주는 방패드론? 잠깐만 방패부착물? 미쳤네? 잠깐만 아 하나 못봤어 방패부착물 뭐야? 이거 어딨어? 쿨다운의 축복 회복을 돕는다? 괜찮은데? 써봐야겠어요 저거 왜 끌고 가지? 뭔가 나약에 빠졌어 강한게 있긴 하지만 근데 너희들이랑 같이 없애야겠어 아 저 바닥 때문에 끌고 가는구나 불안한 pain, suffering 일어나서 안돼! 도망쳐! oh my god over here your chase oh 한 번 더 자 자기를 어떻게 자를 생각은 안 나 자기 몸을 아 맞다 저 사람도 빠졌구나 위미르 아 치부래 뭔가 사이다 누가 좀 누가 사이다 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미안해 제가 안 미안해 그녀는 절대 왔을 때 우리 집을 안하고 있어야 할 것 같지 않나? 우리 집을 안하고 있어야 할 것 같지 않나? 산산이라도 먹여봐 답답해 죽겠구만 근데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만 일단 여기 여기 나가서 얘기하자 약간 어른들이 다 고구마 백만개 하긴 뭐 천천히 내용을 이끌어 나가야 뭐 진전이 있겠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어어 으어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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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뭔가 했네 이상한 세균맨들이 쫓아와 약간 세균맨 성인 버전 같아 어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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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으 아 과일 먹을때 찍는 포쿠처럼 생겼어 뭔지 알죠? 어느집에 가면 누구나 있는 3집 창 두개짜리 포쿠 두개의 포쿠 숙성 피하고있습니다 그쪽으로 서둘러 갑니다 아이고 우리PS 엔실뉴스 자리 옳지 올라갔다 난리도 아니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 손가락 아파 달리기 때문에 손가락이 아파요 막 클릭을 해야되니까 클릭을 해야되니까 아 아우 다 죽어가던 녀석 꼭 처리해 아우 야 아우 잠깐만 티즈 피읍좀 됐다 어? 군무게이지야 이런걸로 채우면 되니까 아 가면서 파밍 해야지 오우 와우 아우 아들 지원해줘 아들이랑 떨어지면 아빠가 불안장애가 와서 우리 아들 아빠는 아들과 멀어지면 불안해져요 아우 아우 좋아좋아 어 기다려주고 있었어? 착하네 저 정도면 저 정도면은 뒤통수 좀 치울 줄까 앉아 착하네 이걸 기다려주네 이걸 뒤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앞에선 계속 싸우고 있는건가? 그쪽으로 황글라멘 매너가 있네 이 친구 비겁하게 싸우고 싶진 않았나봐 오 드디어 나가는건가? 아까 우리 들어왔던데지? 전리품 좋아하는 아버지 또 탐험할뻔 했잖아 더, 트리아스 이것은 베른들에게 남겨둬의 역할을 보냈다 내가 더 많은 것보다 우리를 가야돼 우리 자신의 사막을 좀 더 탐험하고 가야되나 봐봐! 우리를 믿지 못해 하지만 우리를 봤을때봐 우리를 그냥 봤을때봐 우리를 안 봤을때봐 우리 집으로 집으로 살펴볼께요 이제는 아까 들었을 때 그 룩의 애호를 찾기 바랍니다 너? 진짜? 네 그럼 그럼 좋아 그래! 따라해!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전에도 이런거 있었는데 전에도 그 엘프 있는데 이거 있었잖아요 나 진짜 이거 이거 일단 가볼래요 뭔가 퀘스트 제목 황금이야 어 뭔가 보스랑 싸울 것처럼 생긴 이 공간은 뭐지? 괜히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 게 아닌데 어? 저거 뭐지? 쟤넨 뭐야 썰배 타나? 타래 어 귀여워 타라고 하는 거 같은데? 뭔데 귀여워 흐흐흫 오오 황금 모식인 거 보니까 여기 파밍하는 지역인 거 같아 하지만 타 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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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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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먹지? 이거 어떻게 먹지? 맛있어보이는 보물상자라며 어떻게 먹지? 모래를.. 모래사장 지나고 가야되나? 아니 여기 상.. 아니 여기 상자 개많은데? 아니 이런거 어떻게 먹지? 뭘 배워야되나? 아니.. 아예 못 먹으면 여기 온 이유가 없는데? 모래를 어떻게 없애야되.. 어딜 가야되나? 모래법풍부터 없애야되는게 맞나봐요 아.. 킥할 수 있어도 돼 아 미친 이건 뭐야 뭔가 싸우기 아 빠죽어요 그렇게 아빠 죽었어요 아빠 죽어요 와 뭐야 완전 단단해 데미지가 안들어가는데 살짝 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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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몇 배만 때리자. 됐어. 어우 뭐야. 귀찮네 정말. 상자가 뭐라고. 오. 뭐 새로운 거 만들 수 있냐고. 아, 이 퀘스트가 주는 게 진짜 많네요. 오오. 선복 방어구. 정확한 중간에 회피를 하며 영역 전환을 발동하여. 일시적으로 주변에 적을 느리게 만든다? 오오. 좋은 거 얻었다. 나이스 나이스 굿. 지금 거보다 더 좋은 거 얻었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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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필이도 하나 오지? 근데 이 정도면 아빠가 약간 고구학자에 가까운 쪽이 아닐까? 아빠 약간. 고구학자에 더 가까울 것 같아. 저건 뭐지? 아, 일단 뭘 찾아야 되는구나. 일단 저기에 들어가보자.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여기 한번 들어가보자. 뭐 죽을 건 진짜 많아. 일반. 완료. 온물 지도 완료. 뭐야? 시체속의 황금. 어, 이게 끝이야? 모래를 멈추는 게 아니라? 악세사리. 죽음 파괴를 갈구하는 불안정한 보석. 이게 뭐지? 아들 악세사리인데. 룬 화살로 처치한 적은 폭발하며 주위 일정량 데미지를 가한다. 응? 어. 아들이 점점 쎄지고 있어. 악세사리 나쁘지 않군요. 도대체 이 모래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제 우리 가고자. 뭔가 버려져 있는 어? 잠깐만. 차…? 각도를 보자 자 각도를 위에서 쓰는 건가? 각도는 위에서 내리꽂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뭐지?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아이고 위에를 먼저 맞추고 그렇지 나이스 이게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어때요 이런 각은 좀 잘 보지 않습니까? 드버프 강철 얻었다 안 그래도 필요했는데 뭘까? 이 모래 사장을 훑어나갈 수 아들 미안 아들 미안 하아 이거 타고 가는 것보다 달려가는 게 더 빠르 아니야 그렇다고 이걸 버리고 갈 수는 없지 불편해 죽겠네 어 이건가? 어 이건가? 여긴가 보다 와 여기서 여기서 바람이 부는 건가? 어머 여기에 집을 짓고 사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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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부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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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새로운 지역 발견도 꽤 필요한 편이니까 가보자고 아 여기는 퍼즐이 이걸로 이루어져 있나 보다 뭐야? 한 번에 해치운 거야? 이거를 어떻게 박을 보는 게 박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이 사이로 던져지나? 이 사이로 던져지나? 안되네 어? 아하 넣었으면 되는구나 기다려봐 아하 잠깐만 위치가 그렇게 된다 이거지 오케이 오 나이스 아우 잘못 눌렀어 뭐야 아까 분노 게이지에 터진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악하지 오 여기 퍼즐 좀 체계적인데 야 좀 아니 미친 뭐가 이렇게 많아 잠깐만요 아하 네 films 아 피 아 아 아까 피 아 다시 공격 어 뭐야 구웠는데 왜 이렇게 네 네 헉 아 베리 아 아 질 뭐 아 피 나이스 죽어라 이 자식 아 됐나 빡세네 이 친구들 색깔도 시커러워가지고 잠깐만 아 여기는 나중에 열리려나 아 안좋은 기억 안좋은 기억이 일단 여기는 이것밖에 없어 돌아가자 돌아가면 될거에요 하나인가 아 두개구나 음 각도를 봐야돼 각도를 어 뭔지 모르지만 일단 날려봐 와 잠깐만 위에서 내리기 위에서 해야되겠구나 아 여긴 좀 빡센데 어 위에서 하는거 같은데 아 이거는 뭐 일자로 해도 되겠네 어 어 어 여기도 무슨 문자있다 문의식 관자는 바로바로 어 반사는 페이크였어 필요없는거였어 근데 저 아래 보물상자는 어디로 연결되어있는거지 뭐지 어 잠시만 쟤 뭐야 저거 쟤 뭐야 저거 저 도마뱀은 뭐지 없어졌어 아 아 쟤 개다 그 가까이 가면은 가까이 가면 숨는 애 올라가야겠다 내가 던져봐 내가 던져봐 아 살짝 위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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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도끼로 잡을 수 있었네요 와 아이템 좋아요 오케이 트오프광철 얻었다 아 여기는 어떻게 가느냐인데 아 저쪽 저쪽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이쪽으로 못올거 같은데 일단 가볼까 일단 가볼게요 그냥 돌아올 길은 있겠지 아 줄이 정말 튼튼하네 줄이 정말 튼튼하네 길은 어디나 있다 갈 수 있을거야 아 아 야 위치가 너무 애매한데 저 반대편인데 여기서 다시 갈 수 있나 못 가잖아 매달려서 이 반대편에서 지나보다 비켜봐 비켜봐 아들 비켜봐 이쪽 방향도 아니야? 매달려서는 던질 수가 없잖아 매달려서는 안 돼요 매달려서는 아예 던지가 안 돼요 저쪽으로 갈 수도 있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다 이거를 아닌데 뭔가 특정 하나만 치면 안 되나? 안 되네 여기 넘어가는 데가 이쪽이 있던데 음 아 여기 저기도 저기 아 저긴 못 가네 뭐지 그쵸 저기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이 밑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아 뭔가 순간의 찰나에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디 밑에요? 여기요? 여기는 얘가 없어져야 갈 수 있어서 아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되겠구나 아 발견 발견 오케이 오케이 아 저쪽 왼쪽에도 있었구나 아니 오른쪽에도 있었구나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지 여기서 던지면 오케이 나이스 아 스 아 잠깐만 어 오우 씨 놀랬어 됐나? 오 열 수 있다 자 자, 또 갑니다. 자, 하나 있고 하나 받고 두 개 받고 이제 또 하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네.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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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을 해내. 어딨어? 큰일 났다. 또 또 또 시간 끌게 생겼어. 근처에 있어 분명히 찾아봐. 내 근처야 이 안에서 못봤는데 그쵸?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데 어딨지? 어디있을까? 어디? 운명 운명 근처인데 저거 같은데? 저거 같은데? 저거 같은데? 저거야, 잠깐만 저거 못 열었는데 아네? 여기 좀 지나서 와야되나? 저거 아, 맞네. 여기있네. 그러면 일단 돌고 와야되나 보나 한 바퀴 한 바퀴를 돌아야되는 것 같아. 한 바퀴를 돌아야되는 것 같아. 그쵸? 와, 씨. 잠깐만. 보자. 와, 잠깐만. 여기도 빡센데? 잠깐만. 아까 밖에서 안되던데? 아, 잠깐만. 아, 아니야 아니야. 분노 아까워 오, 이건 쿨타임 길다. 오, 이거 쿨타임 길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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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한턴 쉬었어 돌아오는 소린 줄 알고 다시 다시 아 그러니까요 어 됐다 아 여긴 좀 쉽네 어 불필이다 운노즈인가 아 끝날 뻔했네 거기처럼 어려운 줄 알았잖아 아 아 아 아 아씨 안되겠네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어색하! 어색하! 아무색하! 하나! 아무색하! 여기! interrupting! 어딨어? 어딨어? 아아 뒤로뒤로 뒤로 빠져 핵 어 나 도끼 어디갔냐 아 도끼 들고 있구나 죽어라 이 대신 아 됐다 그럼 우린 지금 부자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단다 강이 질거야 와 나 미치겠네 침침한데? 아 이거 생각보다 길다? 이것만 끝내고 끝 낼 각을 볼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빡빡하군요 아 여기도 있다 그쪽에서 그쪽에서 봐야 할 것 같구나 그렇지 좋았어 상자 찾는 재미가 있네 이게 서브 퀘스트가 상자를 찾는 재미가 쏠쏠해요 지금 이쪽은 길이 아닌가 그러면 길이 끝난 건가 아니냐 여기 있냐 잠깐만 잠깐만 아빠 무기 꺼내봐 아빠 방패 말고 이런 건 아들이 처리하는 게 맞지 아 보자 이건 또 뭘까 이것만 아니야 각이 밑에도 맞아야 돼 이 아래 뭔가 아래 거에 반사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각도를 좀 재서 아휴 씨 여기서 하는 거 맞아? 아휴 안 되나 보네 위치가 이쪽에서 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좀 어렵네 확실히 아니야 아니야 이쪽에서 보이나? 그러니까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이렇게 하는 거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네 이쪽도 부시고 딱 생각을 더 깊게 해야 되는 곳이긴 하네요 좀 징그럽네요 구멍이 너무 많아 올라가는 길은 없고 일단 이건 이거 하나 푸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아니지 아니지 건너가서 봐야 되겠다 이건 건너가서 봐야 되겠다 이건 시각에 따라서 보이는 게 오케이 얘도 여기 있구나 어 아 아 아 오케이 반사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쪽이 맞지 않을까 아니아니 아니아니 아까 그 각도가 맞았던 것 같다 아 너무 정면인데 뭐지 너무 정면이야 이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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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위복이 안되나요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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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방향이 아닌가 본데 어디서 봐야 되는 거지 어 일단 여긴 아닌데 일단 여긴 아닌데 그치만 맞는 방향이 이쪽인데 이거 너무 정면인데 환경으로 좀만 더 돌려볼까요 이쪽으로 근데 이러면 너무 뒤쪽인데 이러면 아예 못 때리난데 음 음 이걸 이렇게 아이고 이걸 이렇게 돌리고요 시작을 여기서 하는거 아닌데 각도만 보면 이렇게인데 뭐지 음 여기서 던지는게 아닌가봐 이렇게 치면 여기서 던지는게 아닌데 이렇게 멀리서 던지라고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서 던지기엔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아닌거 같은데 어디서 던지라는걸까 위치가 이것부터 먼저 할까 넌 넌 어 어 나이스 뭐지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쪽에서 하는건가보다 아 그치 각이 안나오는데 그치 각이 안나오잖아 그치 이거지 맞네 나이스 이거네 이거 오른쪽으로 그냥 되돌아가면 되는거였어 내가 너무 이것만 보고 있었네 잘한다 아들 잘한다 아들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어쨌든 소리가 계속 나는데 아 같이 죽은거 같은데 아니 이정도 봐 안에 있는거 아냐? 안에 그 스포너 있는거 아냐? 어 맞네? 스포너 있는거 아냐? 근데 진짜 있네 소름 돋았어 마인크래프트 생각났거든요 범이나 좀비 이렇게 계속 나오는거 있잖아요 이게 뭐죠? 아 얘가 모래를 하프고파래 하프고파 노래를 부르는데 바람이 일어나네 답답해서 노래 부르나보다 속박을 파괴해 주자 일단 아들 저거부터 속박을까? 겹쳐지는 구간이 속박을 뭔가 던지고 안되네 이거를 반대로 해야 돼 아 이렇게 안되네 이렇게 안되네 하프고파 하나 해제 위에도 이 위에는 어떻게 하는걸까 이 위에는 어떻게 하는걸까 어 이게 맞는거 같죠? 나이씨 나이스 나이스 지면에 둥지울이 여긴? 어떻게 열지? 저 거대한 해파리를 물 속에서 사는게 아니라 여기서 사네 진흙 속에서 사는 약간 매기 같은 애들처럼 그 저기 사파리 이런 데서는 진흙 속에서 살잖아요 사막 그런 데서 사막에도 물고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거 같은데 오픈 좋았어 또 있네 이거 하나니까 괜찮게 아 이건 하나니까 어떻게 열어줘 어떻게 열어줘 어떻게 열어줘야 되니 힐이 어디야 음 이건 잠깐만 이거는 봐야돼 와 잠깐만 어 여깄다 이거 일단 해놓고 이걸로 봐야될거 어 이쪽인가 보다 어 이쪽인가 보다 어 뭐야 뭐야 개 길어 아랫 아 으하하하 하하하하 뭐 바다 아니 하 다 아 그 하 아 하 아 그 그 아 아 아 아 아 어머 신기하다 예쁘다 드디어 드디어 먹을 수 있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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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를 먹을 수 있어 상자 파밍 상자 찾으러 가자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을 먹어 여기 이거 아까 읽었던가 여기 아 읽었던 것인가 아니구나 새로운 데구나 왜 뭐가 뭐가 느껴져 상자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죠 상자가 군데군데 많았단 말이지 대략 전투 공격 그들의 그들의 가상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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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정보들 뛰어다니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아들 네가 끌고 간대? 아빠는 뛰어가는 게 더 편한 것 같은데 얘네들 끌고 다니는 것보다 얘네들 끌고 다니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한 것 같은데 그냥 가는 게 아 이건 아직 못 하지 도대체 이건 언제 할 수 있는 거야? 진짜 이거 도대체 언제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뭘 빼놓고 온 걸까? 뭔가 이 다음 스토리 지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이 가운데 이거 뭐야 자 이거 각도를 좀 볼까 또 상자가 있는데 아 쫓아오네? 아 쟤네들 쫓아오는구나 뒤에서 올라갈 수가 쟤네들 열심히 쫓아오네 안에 들어가야 되나 보다 안에서 던져야 되나 봐요 아 근데 내가 이런말하면 좀 그렇지만 쟤 저 몬스터드 있잖아요 약간 강철의 언금술사의 니나 맞니? 좀 닮지 않았어 좀 닮지 않았어 그치? 그치 좀 닮았지 강철의 언금술사 볼 때 제일 충격적인 그 장면 오빠 아니 에드워드 좀 닮지 않았어? 뭔가 묘하게 닮았는데 음 야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되냐? 아 여기도 있네 아 이거 뒤에서 해야 되나? 근데 턱이 안 맞는데 이러면 음 3개인데 3개 뭘까? 아니 썰 내가 썰면 개로 쓰고 싶어서 쓰는게 아니잖아 뒤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아래서 위에 각도는 보이는데 아 여기있다 아 여기있다 나이스 좋았어 어린 쎄 저기 상자랑 저기 상자랑 알뜰하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호후 Bernie 달려라 달려 아까 이쪽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다신 안 올 거라는 생각으로 돈을 모아야겠다 난 여긴 다신 안 올 거다 다시 와서 파밍할 일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그런 느낌으로 파밍을 해야 꼼꼼하고 세심하게 이쪽 뒤는 안 감은 것 같으니까 한 번 들어봐 뭔가 빨간색을 봤어 자, 보자 이게 이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여기 좀 나주에 가자 뛰어가는 게 더 나을지도 방향 트는 거 귀찮아 아, 우리가 여기서 나왔구나 아, 뭐야 미안하다 똥개 훈련 시키네 이쪽이었구나 다른 곳이었다고 한다 저 안에는 뭐가 있지? 여기 진짜 넓어 강아지들 기다려 아픔 자 음... 이게 안 없어질 텐데 그치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어느 방향에서 던져야 될까요? 아 아 나갔나? 살짝 안되네 어차피 두 개라서 올라가서 던질 수도 없고 아우 아우 방향 아까워 아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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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받은 적에게 더 큰 멸망을 선사하는 아우 잘 모르겠다 이거는 좋은지 잘 모르겠어 아직 저주받은 녀석이 뭔지 모르겠는데 기다렸니? 저 유적지도 궁금하구나 저 뒤쪽 여기 먼저 한 바퀴 돌고 가자 아우 가운데는 아무것도 안 있는가? 저기가 거기 아우 가운데 궁금해 는 여기서 타고 왔구나 근데 여기도 있지 않았던가? 아까 없었나? 상자 있지 않았나? 없었나? 기억이 안나서만 우리 애 여기서 왔는데 그치 그치 응 그래 여기서 올라왔어 그래 여기서 이 강아지들을 보고 여기서 타가지고 왔단 말이지 저 내려가는 길목 아우 오지럽네 길 타는거 빡세네 그러면? 아까 저기는 뭐지? 여기를 가보자 여기 아까 거기 아닌가? 헷갈려 죽겠네 아까 갔던거지? 지하로 내려가면서 그거 한거잖아? 퀘스트 생긴거잖아? 그럼 아까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가야되는게 맞네 아 오케이 여기는 다 본거 같네요 우드 우드 싹 털었다 안되는거 빼곤 다 털었다 좋았어 깔끔해서 아주 좋네요 고마워 갈게 내려가 줄래? 하우 하우 와 어떻게 돌아갔냐? 개 빡세네 아우 길 다시 돌아가야되는거야? 아우 아우 야 돌아가는것도 일이었네 잠깐만 포탈이 어디있었지? 아 돌아가는것도 일인데 아 여기있다 드디어 돌아간다 일단 집을 먼저 길 아 집을 먼저 가야되나? 집 한번 들릴까요 그냥? 집을 들렸다가 가서 정비를 좀 하고 다음을 진행하는게 맞아 스킬도 올려야되고 rin 스킬도 올려야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를만큼 저는 끝없이 얘기하네요 무슨 얘기를? 어 귀여워 영문도 있네 아 저거 아 땡큐 땡큐요 고마워 고마워 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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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rescue 고마워 고마워 나도 배고프다 방조하고 밥 먹어야겠다 좋네 나도 방조하고 밥 먹어야겠어 조 defens 돼 기계 격제 더럽게 많이 먹어? 미션 엄청 큰데 티나가 절반 다 먹겠지 즐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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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보존이구나 배려가 없는 줄 알았어 아니 약간 라스푸틴처럼 생겨서 좀 비호감이에요 뭔가 좀 그래 어디가? 밥은 앉아서 먹어야지 뭔가 맛있을 것 같아 약간 된장국만 날 것 같아 뭐지? 미밀은 안먹는 것 같아요 구경만 하는데 먹어도 수화할 데가 없잖아 아빠도 엄하게 음 아, 아뜰아스 아, 아뜰아스 아빠 입장에서는 아들 너무 답답하겠는데 아들 너무 허상만 쫓고 있으니까 어, 반항한다 반항한다 아, 친절하고 챙겨주네 아, 아뜰아스 아, 아뜰아스 위로해주네 아, 아뜰아스 얼마나 좋은 대화의 정보를 남아야 해?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아, 아뜰아스 하하 아, 아뜰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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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고 자렴 잠바 호기 뭐지? 어? 뭐야? 뭐지? 어? 뭐야? 어? 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기억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악몽인가? 악몽인가? 뭐지? 어? 이 정도면 가위 놀리는 거 아니냐? 이 정도급이면 어? 어? 뭐 꿈속에 빠졌는데? 따라오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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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은 존재하는 거 같지만 위험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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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찌른 거 찌르는 거 어? 저번에 죽일 때 그거잖아 진짜 찔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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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어? 어? 아 여기는? 프레이아 있는 숲 아닌가? 프레이아 있는 숲 아닌가? 프레이아 있는 숲 아닌가? 어? 어? 아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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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늑대? 따라 오라는 거 같은데 뭐야? 뭔데? 귀여워 귀하이면 같은 길로 가지 친구들 부르는 건가? 친구가 또 있어 호의자구 꿈을 통해서 왔다고? 그럼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잖아? 뭘 통해서 왔다고? 여기 밤에 알겠어 점점 많아지는데? 서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먹을만한 먹잇감 데려왔어 친한 척해 빨리 빨리 끌고기 들만한 먹잇감을 봤어 친한 척해 친한 척 너 바로 거기에 앉아있어 너 내가 먹자 너 내가 먹자 그건 웃음 아니겠지? 설마 사실 눈치가 빠른데? 설마 막 죽은 펜리르가 데려온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초반에 죽은 우리 댕댕이가 여기 대장인가? 무슨 그림이지? 검을 칼을 주는 건가? 그림이랑 똑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저 여자는 이 장면을 기억하고 그린거야? 이걸 어떻게 그렸지? 어? 근데 또래 여자애는 처음 만나는 거 아니야? 어? 어? 진짜 너? 어? 너는 누군가가? 뭐지?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렸다. 처음 보는 여자애가 나한테 플러팅하는 거 같은데 이상하게 생각해. 어? 죄송합니다. 음... 그거 말하자면... 약간의... 잠시만요. 지금 이거 다 부어져요. 그냥 넌 그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한 굉장히 오래간만한 시간에... 그리고 이상한 게 좋은데... 아... 감사합니다. 왜 정체가 뭐지? 여자의 매력적인데? 철의 숲에 왔어 새로운 스킬? 와우 오 이거 많이 열렸네요 여기 아... 제 길을 가져올게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이 이상한 녀석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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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파밍을 또 해야지 아빠가 나에게 가르쳐줬던 저 여자애두 자이언트인가? 어? 니가 내 운명이야 설마 그럼? 내내 닿을 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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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되게 현명색색 동력을 하네 땡 뭐 되게 파우더 같은 거 뿌리네 아 신기하게 싸운다 뭔가 디즈니스러워 숨 너무 예쁜데 오케이 아 여자의 쫓아가기 전에 이걸 끝내는 게 맞았을 수도 있겠다 아 분명하게 애매한 공간이 되어버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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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어딨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향이 어디야 어딘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빌이 어디야 이쪽이 아니야 알죠 이네 제대로 안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이겠는데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 으 으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이거를 나도 뭔가 흐름이 애매한 곳이라고 해야되나 잠깐만 약간 그런 느낌? 자 그냥 여기서 끝내도록 합시다 웬만하면 여자 아이유와의 데이트는 다음 시간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재밌었습니다